안녕하세요 마운트앤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아까요? 아 그 댓글이요? 아 괜찮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아 그 뭐냐면은 마블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마블은 이제 마블을 위주로 많이 보시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4개월 전에 저희가 이제 17년동안 키운 이제 멍멍이가 죽어서 이제 마블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마블 할때는 살아있었죠 그때도 약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좀 그랬는데 힘들어했는데 여러가지 일 있었습니다 마블이 워낙 이제 마블 스카이림이 안한지 좀 됐기 때문에 네 참 그때 휴방 오래 했죠 근데 되게 세졌죠? 우리 아 갑자기 기분이 다운됐군요 아 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무슨 말이죠 그게? 오늘 하늘 같다니 아니요 참 오늘 죽었으면 방송하고 있겠습니까? 아 아 아 참나 됐습니다 자 일단은 아유 시작하자마자 뭔일이야 이게 일단은 펜가동으로 가죠 오늘 저번 시간에 전쟁을 했고 이번에 가문 레벨이 올라서 좀 더 수월해졌죠 오늘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풀템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휴방을 굉장히 그때 오래 했습니다 4개월 전에 이제 우리 멍멍이가 죽고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도 하고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휴방을 굉장히 길게 했었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 가자 오늘은 약탈자 잡으면 좀 텐션을 좀 올려야겠다 으흠흠 당시 이제 영상으로 약간 이제 근황같은거 올리고 그랬었는데 휴방을 길게 해서 오늘은 잔잔하게 좀 해야겠네요 어쩌다보니까 야 이거 약탈자는 이제 그냥 경험치다 숙년들 좀 올려야겠는데 얘네 자꾸 도망가 숙년들 올릴 수가 없네 너무 금방 도망가 아 맞다 아 나중에 영상 스크린샷으로 그거 보여줘야겠다 저번에 댓글에 달렸는데 구독 얼마나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달렸더라구요 그 요즘에 새로 떴습니다 방송하는 사람이 자기 채널 얼마나 몇개월 구독했는지 옆에 붉은색 티켓 같은 모양으로 뜹니다 이거 누르면 보이는데 아 저 내일쯤에 스크린샷으로 하나 찍어가지고 보여드려야겠네요 이거 다른 사람들 안 보이나 보네요 그래서 구독을 얼마나 했는지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떠요 채널에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닉네임을 변경을 해도 예전에 이제 닉네임을 변경을 하면은 제가 새로 들어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옆에 계열수가 뜨기 때문에 닉네임 변경해서 알 수 있죠 여기 있으면 위험은 너무 지금 노가리 까면서 일로 넘어왔거든요 라게타 쪽을 노려봐야겠네요 이쪽이 이제 전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애매하게 전쟁이 났어 얘네를 끼고 전쟁이 나버렸어 라게타 쪽에 모여 있겠죠 음흥흥 흥흥 흥흥 음흥흥 음 우리 이제 멍멍히 얘기는 아 그만하는 걸로 하죠 크흠 아 그래 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얘기를 하자면은 용병인 상태입니다 아... 그때 이제 하긴 뭐 마블 보시는 분들은 사실 마블만 봐서 아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때 뭐 우리 어이 우리 편이네요 근처에서 찌꺼기 나오면 잡아야 되는데 90명이나 있으니까 꽤 밀리진 않겠죠 그때 얘가 아파가지고 직장을 쉬고 이제 돌보려고 하고 쉬었는데 이제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됐죠 그리고 뭐 이제 장례하고 하다가 이제 저도 사실 몸이 좀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돌보고 이제 장례까지 하고 애견 장례 직장이 있거든요 이제 메모리얼 스톤으로 이제 유골을 처리를 해서 잘 돌돌로 만들 보석으로 만들어서 데려왔죠 아 그리고 이제 몸이 좀 그래서 일 간두고 아직까지 백수로 있습니다 참 볼 때리는게 제가 또 일을 계속 했잖아요 저는 뭐 대학생 때도 일을 했고 어이 군대가 저렇게 많네 일을 사실 꾸준히 했는데 저는 중학생 때도 이제 원래 체육관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아르바이트로 전단지 같은 거 돌리고 예 일을 좀 많이 한 편이었는데 많이 한 거에 비해 좀 비전이 없었죠 막 이것저것 하고 뭐 좀 식당에서도 일하고 아 미용사 일을 지금 나한테 오는거야 33명짜리 일단 이것부터 잡아봅시다 나한테 오네? 지원군이 없는데? 이것저것 일을 하다가 지금 백수로 있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하고 와서 하루 이틀 뒤에다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요해 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저처럼 이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면 훅 가거든요 우리 이제 멍멍이가 코로나 걸리지 말라고 일 미리 간둘 수 있게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도 병원에서 이제 계속 응급실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런게 있죠 얘랑 붙어야될 붙었는데 뒤에서 뭐 오진 않겠지? 한번 좀 걸어봐야겠다 아이 나한테 안오네 이런걸 잡아줘야되는데 오 아 일로 오는거구나 그냥 아 이거 너무 빠르다 90명이라서 슬슬 이제 말수가 좀 밀리네요 말이 지금 몇 마리 있는거지? 45마리 60마리 72마리 5마리 79마리 있네 아 그래요? 그렇군요 사람 참 사는게 보면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코로나가 많이 이제 줄긴 했어도 계속 사망자가 늘고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겠죠 코로나가 좀 많이 나오고 차후에 뭐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이제 감염증상이 없는데 뭐 미각이 사라진다던가 그런거 보면 진짜 엄청나게 위험한거 같긴 하네요 미각이 사라진다는게 진짜 미각이 사라진다는게 진짜 돌아오긴 하나요? 그걸 그 미각 사라진다는걸 듣고 이제 확 이제 엄청 위험하다는게 딱 와닿더라구요 원래 이제 감기기운 있고 이러면은 이제 뭐 압 죽고 그럴 정도로 아파도 약간 받아들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병사가 질이 이렇게 좋냐 얘네들은 낙타도 있네? 오오 근데 낙타는 나는 상점에서 본적이 없는데 저 사막 쪽에서도 낙타를 이렇게 타고 왔네요? 낙타가 이렇게 기동력이 빠른가? 낙타는 약간 그런걸로 알거든요? 약간 이제 혹에 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더운데서 오래 버티고 아이구 아이구 입술이 두꺼워서 서... 선인장 같은 것도 먹고 그런걸로 알았니 야 얘네들 이리로 와야겠다 야 아 큰일났다 이거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 애들이 워낙 많아서 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이렇게 두꺼워서 선인장 먹고 그런걸로만 알고 그래서 전 이렇게 쓰이는진 모르겠네 사막에서 행군할 때 쓰이면 몰라도 아아아 아 한방에 110이 뭐냐 나 장비도 좋은데 방패가 없어서 이렇게 위험하지만 공성전에서 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아마도 이번 공성전이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구요 이번에 공성전이 오히려 공격한 쪽에 유리할 것 같은데 예전에 사다리 방식이면 진짜 엄청나게 유리했는데 방사 충원되는 방식과 다르죠? 해봐야겠다 공성전은 제가 공격만 해봐 수성을 안해봐서 모르겠네 일단은 풀어주겠습니다 이제 친밀도도 좀 올리면서 하도록 하죠 펜카노기 가야겠다 흐흐흐흠 흐흐흠 900원 아 얘네 너무 포로가 싸졌다 인간적으로 900원 좀 아니지 얘네 너무 싼데? 그래도 무기같은거를 옛날에는 인벤토리가 부족해서 안가져갔잖아요 진짜 비싼거 몇개만 가져가고 다 쓸어가니까 돈이 진짜 빨리 보이긴 하네요 좀 좋은거 좀 없나? 아 이거... 이거 사야겠다 어차피 내 생각에 전쟁 계속하면은 돈이야 계속 쌓일거고 느려지는게 좀 불편하긴 한데 몸통팔팔팔이면은 진짜 워로드면은 전쟁군주인데 워로드정도의 장비면은 제일 세겠지 어차피 나 동료들 주면 되니까 만약에 좀 하자가 있어도 내놔봐 아 이거 사는건 좀 강한거 같긴 하지만 자 사... 내 생각에 돈은 아끼지 말고 바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아직 공방도 버그때문에 사라지고 그러니까 버그때문인지 기간제인지 그건 모르겠네요 내가 인터넷을 좀 뒤져봤는데 기간제라는 사람이 댓글같은게 없더라 사라졌다는 사람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는거지 너무 헷갈린다 진짜 이건 이걸로 바꿔 입어 음... 좀 세겠지? 얘는 조금씩 세지고 있습니다 캔방이요? 할까 하는데 저는 빨개 벗고 방송해서 할 일이... 할 일이 올지 모르겠네요 알몸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사실 캔방을 좀 해보고 싶은 그게 있습니다 쩔쩔... 근데 몸도 너무 안좋아서 지금 굉장히 수척해지기도 했고 음... 한 번 해봐야겠네요 언젠가 좀 나를 잡아서 저는 그 컴퓨터 설정같은걸 잘 못 맞추기 때문에 새로운걸 할려면은 조금 부담이 되네요 어 근데 이제 90명이면은 이게... 이 게임이 원이랑은 진짜 전혀 다른게 그 맛이 있네요 옛날에는 솔직히 너무.. 민병들 징집 바로 하면은 얘네 너무 약해서 진짜 오히려 걸리적거렸거든요 병사수가 많아도 민병수가 많으면 오히려 쳐들어갔거든요 수송전 할 때 오히려 정해병사만 스와디안 기사나 허슥할만한 30명 있으면은 진짜 뚫기 어려운데 민병 100명 섞여있으면은 그 사이에 민병이 섞여있으면은 약한 애들 섞여있으면 우리 얘네가 딜을 못 넣으니까 뚫고 들어가기 쉽거든요 그런게 있었는데 이제는 슬슬 어 얘네들이 제 몫을 하잖아요? 최고티어 병사 상대로도 죽이고 그러죠? 한 3명이서 던진거는 이거 되게 잘 맞는거 같지 않나요? 옛날에 너무 무쌍게임이기도 했고 아 숙련도 너무 안오든다 아 저 더위 좀 타긴 합니다 이 모자 좀 거슬렸는데 더 좋은 모자를 맞춰야겠구나 어 어깨 있으니까 좀 멋있네요 약간 와우에 나오는 오크 같기도 하고 워로드가 약간 상남자 스타일인가 보다 아 맞다 동료 얻어야 되지 동료가 가문 업으로 한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동료도 한명 구해야되는데 좀 강한 녀석으로 좀 구해보겠습니다 스펙을 좀 보고 아 근데 여긴 좀 위험하다 진짜 영주를 잘 만나야겠는데 영주를 찾겠단 생각을 하지 말고 적당히 싸우면서 아... 이 녀석인데 나를 쫓는 중이고 얘도 쫓는 중이고 솔직히 이기지 않을까? 79면은? 나 86인데? 이게 좀 내가 이게 좀 보니까 지금 얼리 억세스기도 한데 아 얘가 여기 기병이 없네 어 지금 기... 이... 지금 적들 전투력이 굉장히 AI가 좋아졌거든요 플레이어들이 쓰는 이제 국민 전법 있죠 보병을 대기시켜놓고 공병을 뒤에 두고 기병... 기병을 이제 운용해서 왔다갔다 하면서 병사 깎아먹기 이거를 컴퓨터가 씁니다 워밴드 이제 공식 국민 전략을 근데 문제가 이 게임에서 이제 본대가 지면은 병사 후퇴를 해요 이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오히려? 얘는 또 따로 있으면 안 덤비네? 아예 본대끼리 부딪힐 때 기병이 이득을 보면은 안... 어... 이득을 보면은 아우야 잠깐만 이득을 보면은 이길텐데 본대끼리 부딪히면은 유리하니까 공기병 기병 아이씨 기병 저렇게 많으면 안 되지 아... 아 얘가 오히려 약하네? 그쵸? 얘가 징지병이랑 신병이 거의 다네요? 40명이네요? 근데 이거 징지병도 지금 굉장히 세기 때문에 오히려 알타스가 정해부대네 알타스가 기병이 되게 마... 기병이 되게 많죠 13명이죠 다름은 레벨이 엄청 돼야 세우지 않을까? 가문이 너무 약해서 지금 득보잡 가문이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지면 오늘 크게 후퇴하거든요 안전하게 가야겠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게임 잘 해 먹으려면은 아... 돈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 줘도 안 되네 병사를 버리고... 튀어야겠는데? 근데 병사를 버리고 튀어서 살아나갈 수 있냐도 문제고 일단 도주를 하죠 19명인데 사실 이 정도면 뭐 싸게 먹히지 하... 팔 감싸게 한 개 갑옷 조각 두 개 곡괭이 3억만 7개 야 3억만 7개가 너무 크다 알아서 알아서 아... 잠깐만 잠깐만 잘 도망가야 되는데 이거? 이번에 졌다가는 한 이제 두 시간 날릴 것 같으니까 한 시간 날릴 것 같으니까 한 시간 좀 복구하는 게 쉬워지긴 했더라고요 동료들이 처음에 이제 흩어진 도시에서 좀 오래 대기를 하더라고요 아예 거기서 사는 건지는 모르겠고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사막말을 날린 게 좀 많이 큰데? 사막말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매를 해서 복구한다고 치면 거의 2,000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니까 병사는 그렇다 쳐도 어차피 병사보다 말이 더 중요해졌어 일반 이제 저렴한 병사들도 세니까 게임치 미묘해졌죠? 딴 건 몰라도 공방만 안 사라지면 이대로 그냥 오늘 스무스하게 장비 맞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뭐 장비를 맞출 때도 중간 단계만 맞춰도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동료들이 막 이제 10명 몫을 하면서 게임이 쉬워지는데 아 이거 동료들이 기대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 단순하게 병사들도 세고 장비도 좀 맞추기 애매하고 맞춰줘도 별로 안 세고 조금 애매하네요 그리고 이제 보병이 지금 굉장히 기병 상대로 강해졌죠 가위바위보가 확신 되죠 이제 보병이 창으로 수업을 하면은 기병을 잘 잡기 때문에 이런거 되게 잘 맞는 것 같단 말이야 옛날에는 사실 뭐 가위바위보 그런게 없고 그냥 기병이 붙어서 싸워도 보병보다 세니까 옛날 반지의 제왕에서 창을 막 엄청 긴 거를 앞에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기병들이 막 달려서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딱 그정도 못지않을 정도로 기병을 잘 견제하잖아요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 불안하다 없어질까보다 불안하다 이거 도공이 의외로 잘 주네요 도자기가 뭐 점토 3개가 지금 특산물이긴 했는데 돈도 벌써 5,000원 모였습니다 공방만으로 이거 공방이 오벨이야 공방 하나 더 지워야겠다 지금 이게 불인글라스 안두른 트린 그 소엘린 어 4개나 있어요 4개 있는건 지금 처음 보는거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4개네 이렇게 4개 소 철광석 소철 조랑말 아 다다르네 아 이름 좀 애매한데 이거는 마을수보다 번영도를 좀 볼까 그럼 번영도가 좀 높네 다른 도시가 한 5,000정도 되지 않았나 펜카녹을 좀 보자 밖에 가야되나 아이차 고민좀 해봐야겠다 번영도를 포함해도 공방은 좀 여긴 아닌거 같네요 이거 이것도 도시죠 저리로 가보자 디안토그메일 글랜리스리그 모르히그 이렇게 세지네 여기는 왜 안껴줘 포도 멧돼지 원목 아 아니지 이거는 여기가 진짜 혜자다 이거 맛있겠다 야 얘가 8,000이나 돼 번영도도 번영도도 8,400 400 낫긴 한데 안갈꺼 보다 세개가 이제 특산물이 겹치니까 마을에 하아 D병에서 부상병은 빼고 그러면은 궁귀병까지 5명이네 본대만 부딪치면 되죠 가끔 이기면은 돈을 많이 줄 때가 있는데 만원 막 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지 그런 녀석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전쟁이 좀 길어져서 그렇게 이제 보물고블린 같은 애들이 없어지는 건가 제가 처음으로 영주랑 싸워서 이겼을 때 만원을 줬거든요 뭐 지금도 나름 많이 벌긴 한데 처음에 이제 절반도 안되게 벌기 때문에 저 아 조금 뭔가 좀 묘하네 기분이 엄나저나 아 지금 상한이 99 정도 될 겁니다 퀘스트요? 퀘스트보다 영주를 잡는게 돈이 더 빨리 모이더라구요 영주를 각을 좀 보고 있어요 이제 영주 풀어주면은 관계도도 올라가니까 그 퀘스트를 하면은 아무리 제가 이제 때릴 시간이 적어서 병사도 싸울 시간이 좀 적고 약간 이제 좀 성장이 덜 되니까 어유 잘했다 야 야 잘했다 야 영주 아니었어? 한방에 잡았네? 야 고병 쎄 고병 잘 잡는다 예전이랑 급이 다르네 이거 부딪치기만 하면 이기죠 자 빨리와라 방패벽을 하면은 방패들고 느려져서 우리를 안하는게 더 세네 그렇지 어 도망가죠? 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과하네 이건 좀 야 쟤놈 무시해 기병 기병 아니 이진영이면 오히려 내가 유리한데? 얜 잘못 왔는데? 기병 한 넷만 잡으면 되는거 아냐 이제 와 여길 들어온다고? 겁나 용맹해 와 이걸 들어와? 아 진짜 너무 못 때린다 지금 아 거리를 좀 많이 벌려야 되네 투창이요? 저 투창 많이 아프더라구요 얘만 잡으면 어어야 진짜 어어야 어디서 기병을 어떻게 잘 쳐내면 기병 얘네들이 이 블란디아 애들이 기병들이 우직해서 좋네요 얘네들 다 돌진하잖아요 솔직히 막 군기병이고 투창 던지고 이러면서 많이 손해가 있는데? 이것도 못 잡으면 안되지 얘들아 지금 양심이 있어야지 올라오게 올라오게 한 다음 돌진시켜야겠다 오 아 야야야 진짜 드로우는 각도가 다르다 AI 가장 높게 했는데 옛날엔 그냥 정면에 들어와서 산화했잖아요? 얘네 살짝 옆에 긁어요 아주 대단해 관계도 올라오고 병사도 생기고 포로도 생기고 약탈차 빠지고 약탈차 이렇게 많이 들고 있었네? 근데 캐스트 보상도 원보다 훨씬 좋아졌긴 하더라구요 캐스트 자체가 이제 좀 번거로운게 많아서 안했었는데 원에서는 좀 더 편하게 변했고 음 보병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병이 더 세지만 기병을 이제 잘 잡더라구요 창을 수업을 하는 옛날에 솔직히 창하면 별로 안 좋았죠 투창이 무조건 좋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버프가 잘 된 것 같아요 창이 기병을 보고 창으로 수업을 해서 기병보다 먼저 찌르는 어 의외로 되게 잘 싸웁니다 기병 상대로 특히 기병이 옆을 긁고 지나가니까 긁을 때 먼저 때리면은 이제 가속도 붙은 데미지를 기병이 받잖아요 오히려 되게 이득이기도 하고 아 메인캐스트요? 메인캐스트는 뭐 천천히 할라구요 지금 너무 약해서 흫흫흫흫 어차피 어차피 천하통일 할거기 때문에 천천히 할라구요 사실 캐스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원에는 이런게 없었잖아요 적응이 안되네요 메인캐스트가 있다는게 분명히 이제 부모가 죽고 동생이 납치당한걸로 아는데 이제 남동생 한명은 어딘가로 떠녔던거 같은데 흫흫흫 뭐 사실 뭐 이제 전국시대 아니겠습니까 전국으로 치면 알아서 살겠죠 뭐 또 모르죠 어 난 이제 난 이제 이렇게 싸우면서 성장하는 장군이 돼서 약간 이신장군이 된다면 동생들은 어딘가에서 이제 이목처럼 지략으로 또 승리를 해서 적국으로 만날지도 모르고 아 이거 X됐다 어떻게 도망가지? 갈 수 있나? 어떻게 도망가지? 일로 가야되나? 아 안오네? 야 이거는 사실 뭐 동수면은 내가 이길거 같은데 네 보병을 갖다 붙이면 되니까 본데 근데 또 재수없게 내가 먼저 도망가버리면 그냥 끝나거든요 이거 너무 좀 애매해졌어 게임이 옛날에는 동수여도 딱 필승전략이 있으면은 이기는데 이제는 이제 도망가버리니까 아군이 조금 불안합니다 병 질도 좋은데 병사 올라가는 것도 좀 싼거 같기도 하고 아 이러지마 아 묻힌게임 아 개노답이네 아 하 합형매지면 안되지 내가 있는 의미가 없는데 올리브 사가지고 사먹말이나 보충해야겠네요 어차피 사먹말 필요하니까 곡물도 살겸 올리브나 사러가자 야 근데 공방만 안 없어지면 진짜 이거 너무 좋다 공방이 공방 효율이 이게 매일 계산하잖아 옛날에 일주일이었는데 근데 매일 계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익이 미친듯이 높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높은 적이 없죠? 어 너무 높아 진짜 이 130원 이것만 줘도 치드리면은 지금 옛날 전작보다 훨씬 높은건데 300원인데 정체가 뭐야 300원 주면 진짜 6만원 줘도 할 수 있어 저 유지만 되면은 아 불나네 올리브나 사야되는데 좋은거 없나? 아 올리브 30원이면 안사지 아 멧돼지가 되게 비싸네 아 이거 사막 지대에서 비싸게 팔렸는데 여기가 더 비싼거 같다 곡물이 비싸네 곡물이 그 멧돼지는 팔고 곡물도 좀 처분을 합시다 곡물은 뭐 15원 14원까지 처분해도 이득이니까 포도도 있고 아 포도도 싸 포도도 비싸게 받네 좋아요 아 돈을 진짜 잘 벌 수 있는 존인데 이걸 또 무역으로 넘어가 버렸다 4.5면은 충분히 가네 6일이면은 올리브를 못 사가는게 좀 아쉬운데 올리브 사러와서 여기는 좀 비싸니까 오히려 넘어가자 그냥 나의 이 꿀잼 존으로 갑니다 꿀잼 존 아스카르 공성전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뭐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땜에 아 이제 성병사를 보니까 어떻게 잘 붙이면은 될거 같긴 한데 공성도 좀 전작보다 더 오히려 괜찮아보이고 전작은 이제 무조건 사다리로 타거나 공성탑을 가야돼서 공성탑은 오래걸리기도 하고 아 저는 오히려 사다리 걸치는데로 가서 공병으로 좀 많이 빼먹기를 했는데 이번 공성전이 완전 달라서 좀 해봐야 알겠네요 말래나 어 야 뭐야 여기 아니지? 아 저기지? 아 깜짝 놀랐네 어 쿠자히트에서 얘네 왠지 이름이 쿠자히트일거 같은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아 얘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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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광수 좋아 야 숲 비싸다 사막말 195원이면 그렇게 싸진 않네요 그래도 11마리나 살 수 있으니까 공물도 올라갔네 에이씨 공물 처음에 4원이었는데 여기 공물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깐 팔아봐야되나? 뭐 7원이어도 다른데 다른데 쌀 때 사는 것보다 더 싸니까? 아 고민좀 되네 이건 지금 사막마리랑 사냥꾼마를 합쳐서 50마리 이십... 25 30 80마리인데 20마리... 10마리만 사자 아 이정도만 사서 싸죠 2,000원 공물 아 공물은 좀 사야겠다 사실 뭐 여기보다 싼 데가 없으니까 지금 평소보다 비싸게 팔긴 하는데 여기만 한 데가 없으니까 8원을 사도 여기 8원이면 이득이지 그래 이득이지 내놔 어 가격이 잘 안 오르네 아 이정도? 야... 일단 밥 먹을 건 많아요 500입니다 돌아가자 여기서 돌아가는 길을 일로 갈지인데 일로 가도 괜찮겠네요? 아 이정도면은 여기 길이 있으니까 이쪽 길이 있으니까 여기 없으면 위험한데 일로 가야겠다 그럼 아야야 일로 막...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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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포스트룸을 내 기지로 삼아야 되네 팍 피카오넬에서 일로 가야되나? 아 여기를 하면 되겠구나 아 좀 애매한데 그럼 위치가 어차피 영주가 많이 이제 핫한 데를 가야되니까 명동으로 가야되니까 내가 정하는게 아니죠 사실 아 잠깐만 수익 왜 이래 아 은은 은이 은이 트롤에 아 이러면 됐고 워밴드랑 진짜 많이 변하긴 했더라구요 뭐 기본 틀은 비슷한거 같은데 특히 전투가 어디 재밌어졌어요 근데 오히려 아니 이건 재밌어졌다고 하면 안되겠다 워밴드를 하는 사람은 사실 전략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쌍 게임을 좋아하는거지 저도 좀 그런게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약간 킬링타임 할때 막 벽부시기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게임으로 하거든요 보통 왜냐면 가만히 서서 칼말이 뚫어도 다 죽어주니까 와서 요즘 좀 이 게임2로 넘어오면서 약간 무쌍의 맛을 좀 뺐거든요 이게 오히려 좀 역효과가 아닐지 옛날에 그 무쌍의 맛 자 공성은 한번 낑겨서 한번 간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더라구요 얘는 사면 안되죠 아야야 대기하면 안되지 말도 많고 지금 사먹말이 많으니까 속도도 꽤 빠르고 이거 꿀좀 빨겠는데? 병사만 제때 보충할만한 존이 있으면 아세라이를 껴야되나? 아세라이가 투창이 있긴 한데 아세라이를 끼자 일단 제국 그치 일단 일단은 제국 제국은 튼튼하니까 고병만 해도 방패 들고 있죠? 모드요? 근데 모드가 약간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왜냐면은 제가 이 리프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를 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 약간 모드 그래픽이 리포지드 그래픽을 못 따라가더라구요 아무래도 게임 이게 올라가다보니까 여러모로 그 모드 나와도 이 그래픽에 맞는 모드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래픽이 뭐 안좋다 안좋다 해도 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얼리옥세스라서 뭐가 나올 수 있을진 모르겠네 아 저거 아 먹고싶은데 일단 온이라 온이라 일단 온이라 저는 전작은 진짜 모드가 끝내줬었죠 모드가 본편 보다 재밌는게 많았기 때문에 그 모드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나온것도 많고 실제로 지금 나온것도 근데 저는 신기한게 제가 진짜 안할만한 모드도 많이 했거든요 스카이림도 그렇고 마블도 그렇고 남들이 안하는걸 좀 많이 해서 그래서 약간 이제 남들이 안하는걸 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줄 알았는데 배너로드를 하라는 댓글이 달려서 이제 놀랐습니다 조회수 잘나오고 있고 배너로드는 이제 인기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해도 그 사람들거 보지 내가 안볼줄 알았는데 어이 참 좋네요 어이구 어이구 이리와 이리와 아이 이거 아니지 아니지 대화 캐스트에 미쳐서 죽을뻔했다 아 얘 좀 위험한데 이제 슬슬 나는 이제 신병이 좀 많아서 근데 좀 본대 부딪히는게 너무 좀 가불기긴 하다 게임이 좀 미묘해졌네 아직은 AI가 더 높아졌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전략이 더 나와줘야돼 너무 지금 원국민전략으로 다들 싸우고 있어 옛날에 배너로드 나올 때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영주마다 성격이 달라서 영주마다 다른 전략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마블 검색하다가요 근데 나 이거 이상한게 생방송에서 채팅을 자꾸 막더라구요 몇개를 스팸으로 방전 보게됨 같은것도 막 강제로 막고 이해가 안되네 나는 설정같은거 하나도 안했는데 자동으로 막혀 막 막을 필요가 없는 댓글만 막키고 이상합니다 야 이거 너무 때리는거 너무 좋다 이거 디지몬이 가장 어 제 채널 사실 디지몬 영상이 의외로 종류별로 있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게임이 막 거의 뭐 짧게 한거까지 하면은 짧게 한건 빼면은 뭐 6개 7개 명성 오르고 좋네요 약탈자 잡는게 너무 이득이다 명성만 올라도 이득인데 네 아 저는 굉장히 디지몬이 봐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난 그게 참 느꼈어요 왜냐면은 저는 디지몬을 평균보다 더 모르거든요 예 평균치보다 더 몰라요 디지몬을 이제 게임을 하면은 해서 조금 읽는게 있긴 한데 그래도 디지몬을 이제 만화로 본 사람들보다 모르거든요 왜냐면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못 봤기 때문에 정말 인기있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진짜 못 본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저는 어쩌다보니까 우연히 그걸 못 봤어요 시기가 안 맞아서 아 그래요? 이번 시즌 그 디소체요? 디소체는 사실 뭐 약간 저번 시즌부터 느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좀 받으려고 억지로 좀 과금 유도한 게임인걸 느꼈기 때문에 영봉 렌조서 많이 넣었잖아요 옛날에는 솔직히 옛날에는 그냥 가차게임이었죠 사실 뭐 가차게임도 약간 그걸 그게 좀 있는데 완전히 이번에는 돈을 안내면은 좋은 디지몬을 못 맞게 못 먹게 바뀌었잖아요? 아 이거 만약 이거 다음 시즌 안나오겠다 싶었는데 다음 시즌 나온거 보니까 대놓고 과금 유도를 했는데 그래도 돈이 잘 벌렸다 약간 이런거 같네요 내 생각에는 한번더 빨아먹겠다 아 근데 디소체는 사실 좀 좀 무서웠어요 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시죠? 디소체 초반에 시즌1 보신 분도 아실텐데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나는 90년대 90년대 후반에 나온 디지몬 월드게임을 하다가 그때 메탈그레이몬이 청색이 오리지널이었다 주황색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청색 메탈그레이몬이 너무 좋다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며칠 뒤에 게임에서 이벤트로 청색 메탈그레이몬을 공짜로 뿌린거에요 근데 난 그게 나는 그게 난 처음에는 그냥 이벤트로 뿌린건줄 나랑 관계없이 근데 그 디지 디소체가 옛날에 굉장히 어 이거 뭐야 내놔 난 너무 학고방이니까 난 진짜 시청자 없는 학고방이니까 디소체가 조회수가 디소체만 잘 나왔거든요 진짜 내 영상중에서 제일 그리고 디소체 영상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디지몬 그게 어쩌다보니까 운좋게 잘 나온건데 어쩌다가 그 뿌린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너무 어쩌다가 좀 아다리가 맞아서 뿌려진거 같은데 너무 소름이더라구요 그때 청색 메탈그레이몬은 너무 이제 원래 이제 궁극체까지 진화가 되는 게임이고 궁극체가 진짜 세거든요 완전체 사실 파티에 안들어가는데 제가 묘티스몬 유일하게 썼다가 묘티스몬도 별로 안좋았던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너무 약간 이제 좀 약한 디지몬이었는데 그걸 갑자기 뿌리니까 뜬금없이 인지도도 낮은데 그거보고 어? 어 설마? 설마했죠 그때 그거 보고 아 무과금이라서 더 그게 있었어요? 아 무과금으로 다 할걸 그랬네 사실 저는 모바일게임 그 별모서라고 근데 모바일게임만 했던적이 있거든요 따로 근데 과금을 후반에 좀 많이 했어요 게임도 이제 유료게임 많이 사서 하고 왜냐면은 무료게임은 비..게임이 다 비슷했거든요 좀 양산형게임 알아서 그래서 유료게임 좀 많이 사서 하고 과금도 많이 하고 이래서 스팀게임 사는것보다 훨씬 좀 많이 썼거든요 돈을 아 아 아 네 그래서 아 괜히 그랬네 그럼 무과금으로 다 할걸 그랬네 흫 흫 흫 난 그래서 이제 아 난 가금을 해서 약간 이제 컨텐츠에 질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군요 아니 이건 질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내가 재밌어야 올라가는거지 초켓몬이여 야 그래픽 역시 좋아지긴 했다 너무 도망가는거 너무 극혐이긴 하다 근데 질 인간적으로 이거 양손 무기 110일인데 병사가 130입니다 굉장히 낮은거에요 저 지금 열심히 올려야돼 열심히 기회가 없어 공성수성을 해야돼 역시 공수성을 하면서 때릴 기회를 잡아야될 것 같다 자 근데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영주가 별로 안오네 자리를 옮겨야겠는데 자 이렇게 맞물려있으면 전쟁이 어디서 나는건지 모르겠다 올라가야겠네요 오히려 일로 빠져야되죠 옛날엔 진짜 막 솔직히 적이 있으면은 그냥 칼만 휘두르면 막 올라갔는데 이제는 칼만 휘두르는데 저기 도망가서 올릴수가 없네 약간 노가다 요소를 배제시킨건가 근데 좀 기대를 합니다 이제 숙련도가 지금이야 뭐 일반 병사보다 낫기 때문에 정의 병사보다 낫기 때문에 약한거지 나중에 더 비싼 아이템 맞춰주고 더 숙련도 올라가면은 분명히 떡상할 기회가 올거에요 나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캐스트가 있네요 가족브라 남의 가정일엔 끼지 않는걸 전 선호합니다 가정브라는 가정브라야 쓰읍 아 길이 이렇게 막혀있네 여기까지 가야되네 가면 여기는 좀 쉴대가 없네요 마.. 미지야로 가야되나? 애매한데 전투가 오히려 맞물려있으니까 좀 떨어져있으면은 가장 가까운데서 전쟁이 나니까 거기서 영주를 빼먹을 수 있는데 애매하네요 또 이렇게 보면은 곡물은 많고 사기를 위해서 소금을 먹일순 없던데 일단 올리브 포도 비싸지만 포도 버터 굉장히 비싸지만 버터 어차피 이제 싸우면서 돈 벌어야되니까 사기좀 올려놓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야 음식만으로 천원이라니 너무하네 요즘 캐릭터들 굉장히 투가 아 독을 품었어요 지금 애들이 군기병 14명이면 못 이길거 같은데? 와 저건 좀 과한데? 아 저건 과하다 오는거야? 와 이걸 오네? 아 근데 군기병이 있는 나라면은 너무 귀찮은데 아 군기병은 너무 오바야 하하 군기 군기병은 안돼 군기병 너무 오래걸 전투 울동인력 올라가고 야 이건 너무 좋다 진짜 말도 안된다 저건 진짜 솔직히 아 아 기병 누르면 말 없어지니까 한 번 누를 수도 없다 습격 때 아 군기병이면 초크병이 낫겠지? 기병 상대로 이제 창을 쓰면 되게 효율적이었던 것 같긴 한데 군기병이 많으니까 좀 투창을 늘리겠습니다 야 근데 투창으로 못 잡을 것 같은데 군기병은 투창으로도 아 군기병이 너무 사기야 항상 생각하는건데 캐르지트 옛날에 캐르지트만 갖고 있었죠 투에.. 원에서는 그때는 캐르지트 자체가 이제 기병에 약했기 때문에 흫 군기병을 써도 약간 위협이 적었는데 여기는 좀 밸런스 봐야됩니다 강한대 강한대 군기병까지 세다? 그러면은 너무 사이거든요 너무 싫거든요 그럼 얘가 딱 내껀데 아니 아니 59짜리가 조끼 아.. 합치면은 150이네 거의 160이네 거의 158이네 얘는 합치면은 115 아.. 붙자 야 아 야 잠깐만 이렇게 그렇지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이거 왜냐면은 내가 굳이 싸워줄 도와줄 필요가 없거든요 소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려도 되기 때문에 그쵸 얘네처럼 압도적인 싸움이 안 되더라구요 저기 아 훨씬 약해도 소모가 이렇게 됩니다 아 35 아 35가 합류할지 모르니까 적당히 내가 싸워줘야 되나? 왜 죽기 전에 죽기 전에 그렇지 지금 유목민 22에 신병 10이면은 약하지 지금 강한 병사도 많이 준거 같죠 좀 원래 이렇게 전투가 시작되면은 강한 애들이 먼저 죽기 때문에 특이하죠 옛날에 좀 약한 애들이 많이 죽었는데 아닌가 내가 착하다는건가 야아 병들 좀 봐 너무 역겨워 신병들만 남았어 자 자 기병있고 이거 무조건 궁병에 부딪혀야죠 물가로 들어가 물가를 건너야되는데 야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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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건너야되 왜 아 나 맞으면 안돼 나 맞으면 끝나 저 바위쪽으로 돌아서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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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씹고 건너와야된다 아 기병있다 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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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그렇지 그렇지 건너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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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분 끝났죠? 원거리 지원하지마 원거리 지원하지마 기부병 있는 데까지 뭐 끌고가면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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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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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병도 물 까면은 할만할거 같은데 창 창 창 창 창 그렇지 창 창 좀 꺼내 창 야 창 엄청 긴데 저걸 안쓴다고 혹시 설정에서 창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나 쇠기전 같은거 하면 되나 쇠기전 아 저거는 돌진인데 횡진인데 그냥 어떻게 해야되지 아이템 바꿔주는게 없네 4번 아야야 됐다 야야야 뭐해봐 물가에서 하고 물가에서 공기병이 너무 역겹구 아 아야야야야야야야 물에서 대기해 물에서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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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뭐야 왜 주먹으로 와 그렇지 그렇지 끝난거 아냐 그렇지 하아 애쉬로 넌 좀 쎄니까 비싸게 팔리겠지 믿고 있네 아 초엄마도 생기구요 아 이번건은 좀 크게 한건 했고 하하핳 쓰읍 위험한데? 얘가 붙으면 아 위험한데? 어떻게 도망가지? 일로 갈 수 있나? 일로 빠져야된다 아아 좀 멀리가네 영주 도망가면은 말짱황인데 마.. 미지야로 가죠 아아 야 웃기지마 진짜 아이씨 아이씨 아아 미친게임이야 옛날에는 옛날에는 마을 근처에서 싸우면 오히려 이득이었잖아요 이제 적 병사들이 막 궁기병 같은건 마를것도 없고 기사들도 이제 말에서 내리자 이래서 싸우는데 그런게 없네요 좀 그러면은 습격할때 이제 싸우면은 기병이 보병이 되니까 아 별로 안쎄구나 별로 안 비싸네 에이 천육병밖에 안해? 아아 보병 근데 이제 마을사람도 쎄고 마을 습격할때 이제 말타고 습격하고 하긴 말.. 아 잠깐만 나 무게 못팔았지? 야 100이 되면 70이라고? 야 내께 더 비싼데 자 가격만 비싸고 쓰레기네? 약간 명품같은건가? 야 뭐 좋은것좀 팔아봐 아 얘네는 아닌거 같다 살거면은 역시 아까 그 브랜디야? 걔네한테가 사야겠네 걔네 투구는 댓글때 갑바부터 걔네걸 사야겠다 한 6만원 모아가면 되겠지? 지금 지금 저도 이제 방어력이 상당히 늘었기때메 몽뚱 44 아 44 좀 불안한데? 아 많이 세졌기때메 좀 더 버틸만 할겁니다 그 맥스 방어력 찍어도 데미지는 맞아 죽을만큼 들어올것같은데 산적 다섯명이면은 내꺼죠? 들어와 들어와 되게 잔잔해졌어요 난 이럴때마다 참 불안해요 나는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냥만하는데 왜 이렇게 마블을 사람들이 좋아할까 스토리있는 게임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한번 붙어보자 아 나 느리지? 어어 느려서 강해 어 야 빨라진거 같은데? 110 넘어서 그런가? 빨라졌네 포로가 좀 음 영역을 얻었구요 물고기 진짜 너무 좋고 물고기 여기서 구하기도 힘든데 아 근데 이렇게 늘려도 속도가 좀 느리네 스토리있는 게임은 되게 좀 마을 편하거든요 스토리가 진행이 되니까 스토리님께서 알아서 진행해주시니까 마음이 편한데 스토리가 없으니까 반복 점수도 많고 마블 하다마다 약간 좀 뭔가 불안해요 원래 이런 게임이지 뭐 여기서 뭘 어떻게 더 잘하겠어 내가 캔방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게임하지 않는 나는 아 이 게임의 위를 볼 수 없지 고롬고롬 야 탄적토목 진짜 세구나 티어 엄청 높네 나보다 센거 같은데? 근데 어떻게 잡았냐? 내가 훨씬 빠르네 내가 훨씬 빠르네 아 근데 너무 적진인데 이거 얘네는 안 끼는거지 자 일단 아 왜 안 도망가지 너 숲 주민이 아니야? 아 주민이 아니야? 아 자경단이야? 아 자경단이야? 아니 아 나 주민인줄 알았지 아 주민이 왜 덤비나 했는데 아 웃기지마 야 무슨 버서커야 스토지야 나 멧돼지단 챔피언은 뭐냐 아 무슨 이름이 주민이야 미친놈이 흐어엉 만원 달라고? 와 너무 소름 야 죽게 살려줘 아 어째 주민치고는 많다 했더니 와 소름이네 이 새끼들 이거 와 야 야 야 말도 안 돼 아니 나는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써놨다는게 너무 말이 안 돼 아니 무슨 주민을 써놔 이름으로 그리고 비주얼도 자경단이 아니야 산적이야 아 야 저거 대박이다 뭐 건질거 있을까? 도와주면은? 일단 물리는건 확실한데 80명이 붙는데 아 어떡하지 낚이면 이길텐데 아 어떡하지 숲주민들 이 새끼들 야 이거 껴야된다 복수다 네? 안 도와주.. 나 도와줄 수 없어? 숲주민들 딱 기다려 너희 줄어들면 내가 먹을거야 아 야 이거 너무 위험하다 합류할라는 병사 있으면 짜바.. 짜바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숲주민들 탈락하겠는데 그냥 여기서? 아웃인데 쟤네? 주는 속도가 빠져나와 슬슬 오 잘하면은 이 본데도 깨겠다 내가? 오 잘 싸우면은? 오 잘 싸우면은? 아 근데 영주가 너무 많긴 한데 아 이거 영주 땜에 안되려나? 영주가 얼마든지 모르니까 아직 영주만 다 살아남아도 사기긴 하네 야 근데 이거 두배 싸움인데 이렇게 되면 와 이거 하나씩 주는데 이거 주는거 봐 꾸준히 말이 안돼 50명 대 5명 붙는데 한 명이 주는게 말이 안돼 와 3명 줄었어 뭐야 내꺼야? 다 내꺼야? 다 내꺼야? 이제 내꺼니 너희들? 영주가 몇 명인데? 야 야 야 영주들 다 뻗었겠지 병사 3배 차인데 야 이거 너한테 만원 준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내가 만원 주고 보냈기 때문에 얘네 합류해서 전투를 하는거죠 이렇게 산화하는거죠? 미쳤다 운 미쳤다 운 미쳤다 왜 이렇게 많아 뭐야 30명이라며 야 한 번 붙어 만원 받아놓고 또 덤벼? 미친새끼들 이거 만원 받아놓고 또 덤벼? 미친새끼들 이거 솔직히 5대5 같은데 나 이거 보기에는 근데 얘네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전투 끝나자마자 회복을 하냐? 병사수가 두배가 돼 뭐 말이 안되잖아 이거는 근데 이거 이런식이면은 잘 싸우면 모른다 일단 방패 들고 대기해 나 이거 낑겨서 아무것도 못하는거 아냐? 나누지 말자 기병이 있고 기병이 있고 둘 중 하나죠? 기병을 떨어뜨려 잡을 것인가 본대를 부딪칠거 같은데 솔직히 본대 부딪쳐야지 야 따라와 우리 고지대다 따라 따라와 나만 안죽으면 나만 안죽이고 부딪치면은 몰라 이거 빨리 빨리 왜 군기병이야 빨리 야 미친게임 진짜 쓰레기게임이야 말이 안되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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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대야 빨리와 방패대 방패대 풀고 선행진해 아 씨 얘들아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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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거 같은데? 야 잠깐만 빨리와 빨리와 아 여기 기병있다 야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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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명국이 너무 많아 못됐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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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일로 오라고 얘들 내가 끌고 와야겠다 야 야 야 야 야 됐어 됐어 부딪쳐 부딪쳐 군대 부딪쳐 군대 부딪쳐서 밀어내면 이겨 우리 보병 쎄거든요? 우리는 그냥 보병 깡이기 때문에 어어 모른다 모른다 이거 모른다? 어어어 본대 밀어냈어 본대 밀어냈어 이러면 모르지 이러면 모르지 이겼지 이겼지 이러면 이겼지 아아 저기 궁병있네 저새끼들 저 야 저걸 잡아야돼 기병에 막 막히면 안돼 저거 잡아야 저거 잡아야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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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본대 박치기만 한게 없는건가? 그냥 도망가는거면 좋겠다 쟨들 뒤돌아 쏘진 않겠지? 에이 설마 아니 기병이 있어서 몰라 그렇지 그렇지 뒤로 쏜다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몰라? 우리도 계속 밀어내면 몰라? 아 이러면 근데 기병땜에 좀 손해긴 한데 에이 몰라 우리가 더 빠르겠지 아 어디까지 도망가 너무 전략적이야 인간의 전략이 아냐 이거는 궁병 뒤로 보내면서 기병으로 이득 보는 것 봐 와아 봐봐봐봐 돌아 쏘는 것 봐 와아 개 미쳤어 전술 개 미쳤어 이거 졌는데? 아 말도 안돼 야 카이팅하는 것 봐 아 하 아 야 말도 안되잖아 카이팅한다고? 본대가 도망갔는데? 졌어 어 이기면은 진짜 게임 끝났는데 5만원 버는건데 와아 야 총사령군을 내가 혼자 꺾는건데 하하 일로 잡혀가면 도망도 못가는거 아냐? 와아 야 말도 안돼 이건 반칙이야 아 이렇게 역주행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왜 그렇게 역주행하냐 아냐? 미쳤냐? 아아 야 어떻게 30명 에서 갑자기 70명이 돼 추가병사도 없었는데 원 나는 추가군 달려온줄 알았다 순간적으로 확인해보니까 없었는데 아아 말도 안돼 야 이건 진짜 말도 안돼 이거는 진짜 개사기당했어 나 이건 있을 수가 없어 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각도였어 이거는 와아 이거는 진짜 너무 양아치다 소름이다 소름이야 그 다음에 우리나 우리 지금 계약매진 나라에서 이 정도지 말 다 뺏겼어 말 백마리 있던거 말 백마리면은 이만원 넘는건데 말을 싸게 사도 말을 싸게 사도 이만원인데 와아 이거 와 말이 안돼 30명인거 보고 들어갔는데 70명으로 물었어 와아 이건 진짜 너무 양아치다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이거 통일해야겠는데 병종을 변술? 야 이거 근데 보병 부딪치기가 너무 전투가 빨리 끝나서 이걸 해야되는데 아 야 근데 나 진짜 상상도 못했다 카이팅 할거라고는 궁병이 거리 궁병이 이제 거리를 벌리고 기병이 병사 시선을 끌면은 돌아서 활을 쏘고 흐흫 아 말이 안돼 진짜 그건 아니지 보병이 무시하고 달리면은 궁병이 이제 와아 도망가고 기병이 깎아먹고 야이 말이 안돼 진짜 이건 전술적으로 그 전술 썼다는게 너무 역겨워 내가 병사를 부딪치고 살아서 궁병까지 부딪치게 만들어야 된다는건데 이건 너무 오바지 내가 무슨 불사신도 아니고 어떻게 해 본대로 부딪치려면은 그 수많은 투창과 병사들을 뚫고 한번 살아남은 다음에 기병들의 그 궁병들의 수많은 공격과 기병들의 견제를 내가 피해서 본대를 또 부딪치라는거 아냐 본대로 본대 싸움을 한번 이긴 다음에 아 이건 아니지 이번 전투에 궁기병 없지 않았나요 이번거는 순수하게 이제 궁병의 카이팅으로 빅년 매인거거든요 너무 끔찍하네요 야 저건 야 90명 이거 모으는 것도 이리다 이 정도면은 이러면 차라리 투창을 넣자 차라리 이럴거면 기병을 잡고 싸워야되는데 아까 내가 고지대여서 그냥 달려간거지 오히려 거리 벌리면서 기병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 기병을 잡을 수가 없구나 궁기병이 있어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구나 계속 싸우면은 아아 너무 역겹다 너무 역겨워 야 점토 싸다 점토 다 내놔 13원이어도 팔만한데 아 말이 없네 아 미친게임 그래도 9,000원은 있어 제국보병에 좀 안정함이 있으니까 쟤네 공병으로 가야되나 얘네 아 이거 아 너무 세게 맞았는데 이거 동료부터 다 모아야되는데 동료 지금 어딨냐 미, 미제아에 4명 있어 미제아가 어딘데 우리, 우리쪽이어야돼 무조건 여기야? 그럼 병사 징집해서 올라가면 된다 아 9,000원 없었으면 진짜 큰일날 혹시 공방 무사하지? 야 도자기 미쳤는데? 이거는 말을 사서 올라가면 되죠 아 이거 너무 미쳤다 진짜 말도 안된다 방울건짜 상단이지만 돌아하니까 아 아 나 이 병사 병질 낮아서 사냥 못하는데 이거 하려면 진짜 기동력 빵빵하게 채워서 말 진짜 다 채워가지고 소수병사만 잡아야되거든요 이럴려면은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해가야되는데 안 그럴거면 약탈자 잡아야되고 와 이거 좀 과한데 야 근데 방구가 진짜 이겼어야되는데 솔직히 병사 두배로 는것도 하나지만 카이팅해서 진게 너무 열받아 그거는 솔직히 카이팅이 되면 안되지 인간적으로 궁병인데 보병들은 돌진하는게 일이고 궁병들은 쏘는게 일인데 양심이 있으면은 씨 궁병한테 발이 발이 밀려서 못쫓아가는건 아니지 와 진짜 너무 상도도 겁다 아니 어떻게 돌진하는게 일인놈들이 갑옷이 무거워도 그냥 이 악물고 달려가야 정상이지 이거 기세가 있잖아 기세가 도망가면서 뒤돌아서 한번 쏘고 도망간다? 야 말도 안돼 궁기병도 아니고 그런 전술 쓴다고 너무 비현실적이잖아 자기 본대를 무너뜨린 돌진병사들이 쫓아오는데 밑이 빠져나 도망가지도 못할망정? 뒤를 돌아서? 쏜다고? 또 도망간다고? 이야 이건 너무 억지야 이거 너무 사기야 사기당했어 지금 유저를 기만하고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말이 안돼 이거 보병으로 가야죠 하 어차피 아세라이는 투창이 있을테니까 딱 디자인상 있을거 같죠? 이렇게 건너가야겠다 아 참 아 말을 어떻게 90마리를 또 사냐 100마리를 100마리 살 돈도 없는데 일단 싸다 이거 말가격 떨어지는 시점인거 같은데 일단 점토 다 팔아도 이거밖에 안돼? 아 말 적으면은 아슬아슬하게 살 수 있을거 같은데 저급액이면은 돈이면 병사도 증집을 해야되는데 참 하니깐 겁나 많아졌어 겁나 바쁘졌어 병사는 90까지만 찍고 동료 넣고 동료 살 돈도 없죠 이러면은? 와아 하아 야 싸다 겁나 싸다 여기 오면은 곡물도 사야되는데 참 곡물은 야 이거 아우이 아우 너무 독하다 진짜 아아 너무 뼈어프네 진짜 아 야 떠나지마 너희들이 돈이라고 저 앞에가면 곡물 싼데 여기 싸다 이미 좀 사냥하면서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사냥이 되냐 말이 좀 생기긴 했는데 어차피 여기 가는 길이고 잡을거 같다 병질은 좀 나중에 올리고 일단은 기본 틀을 갖춰놔야겠네요 기마병을 아니면 내가 싸워야되나 어차피 안싸우 안싸울거면은 이것만 싸우고 내가 싸우자 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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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아 두배로 팽창하고 궁수를 카이팅하고 야아 진짜 말도 안돼 아 야 하지마 아 아 아 야 이걸 이 악물고 맞추네 이씨 어디서 이씨 죽어 어 잠깐만 야아 돌멩이가 제일 문제야 어어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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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됐다 체력도 많이 남겼죠? 50% 남겼죠? 빨리빨리빨리 이동해 백원으로 더 벌어서 말 한 한필이라도 더 사야돼 빨리빨리 이동해 야 지금은 진짜 서다 어 이거는 사야된다 이건 다 사야된다 가격 올라가도 이리로 사야돼 이리로 사야돼 말 몇 마리죠? 60마리? 부족하죠? 흐흐흫 육십마리 부족하지 아아 이거 여기가 진짜 여기 외에는 이 이 금액의 승용마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방도가 없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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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아 이거 돌아가는 길 한 번 더 봐야겠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가자 66 30마리 30마리는 더 있어야죠? 흐흫 야 아직까지는 그래도 넘었다 커트라인 넘었다 기본은 넘었다 이렇게 가야겠다 이렇게 카지라 쪽으로 가야겠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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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 아 나 공물을 안 샀네 아 아 아 먹는 먹는데 숫자이거든 아 병사 빠진 것 봐 아 정신 못 차려 아아 정신 차려야돼 정신 잃으면 안 돼 지금 TRPG 상태야 아 말래놔 미친놈들아 아아 씨 병사 아휴 일단 전투를 좀 하면서 모아야겠는데 이 정도면은 아아 아아 아 아 아 너무 너무 극혐이야 이거 아니야 아 말 60마리로 다녀야돼? 너무 느린데 그러면 아 전투에서 뺏어 뺏어야겠다 공기병 많으니까 저기 뺄 수 있다면은 너무 느린데 이거 아닌데 아아 올라가자 밥은 있으니까 하아 씨 암작이야 이씨 왜 여깄나 했네 하아 소금 사야겠다 소금 팔아서 다섯 개라도 팔아 개그집에다 가야돼 저기 저기 맛있.. 맛있는 거 있다 아아 이거 비싼데 이거 사자 이거 지금 아니면 말 못 구한다 몇 마리야? 77마리 사 사야돼 사야돼 뭐야 뭐야 뭐 전쟁 났어? 에이 여기 여긴 아니고 일단 여기만 아니면 돼 여기 병사로 많이 되있기때매 아 복구하는 아주 능숙해졌죠 능숙해졌죠 하도 많이 당했더니 지는데 익숙해졌더니 능숙해 패배에 익숙해졌어 끝내줘 아 내 먹인데 우리 아무도 안죽었고 에이 이십원 저 10번째 주는거 봐 아우 너무하나 너무 극혐이고 한 번 못파냐 에이 말은 끝났다 말은 이 이상은 안되겠다 아 약탈자 자거 어떡하지? 쳐야되나? 병사 올리면서 치자 아 어떡하지? 궁병해야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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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궁술 130이면은 미쳤지 미친 수치지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얘도 미쳤는데 솔직히 얘 이거 투창이잖아 아 얘를 가야되나? 아 이렇게 가야겠다 방패로 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내가 돈을 빨리 벌려면은 방패를 가야되네 내가 먹어 아 궁병은 너무 전투 길어지니까 궁병하면은 전투 시간이 한 3배 될 거 같으니까 아 장비 모으려고 돈 모았다가 2만원 그냥 빨렸네 숲 주민한테 만원 줬지 병사 전멸당해서 사목말 다 했었지 야 이거 뭔짓이냐 이게 한 번의 싸움으로 아이 이거 이겼으면 지금쯤 바로 가빠 사가지고 더 세졌을텐데 미세하게 미세하게 아이고 잘 싸운다 우리 애들 아 와 명성 오르는거 꽤 알갔네 그래도 참 참 신기하다 어떻게 오를 수가 있지 이거 옛날엔 저런거 잡아도 안올랐는데 이제 명성이 주 컨텐츠니까 옛날에는 명성이 이제 없어도 뭐 그만 있어도 그만해요 솔직히 말해서 있으면 좋았지만 있으면 좋았지만 어디로 가라고? 미제야? 오늘은 또 언제 먹었냐 본데가 박살났으니까 다른 나라한테 칠호내안 칠호내안 또 어디에요? 아 여기 가는 길에 있네 가자 가다가 정말 안 만나면 돼 할 수 있어 그래서 무역을 조금씩 해야겠다 무역을 조금씩 하자 아아 산적 아 산적 조금은 괜찮지 약탈자 괜찮고 괜찮고 괜찮은거 맞지? 아 저 불안한데 저 안 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까는 갑자기 풀어난것 같애요 내 생각은 왜냐 병사를 눌러봤는데 온전한게 없더라구요 다 상처투성이였는데 그 상처투성이 몸을 이끌고 나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카이팅하면서 아... 소금은 제갑이고 점토도 이정도 나쁘지 않다 두배 남겼어 이거 점토 거의 두배 남겼죠? 두배는 아닌가? 어찌되고 많이 남겼죠? 히로네야 들려다 미지야 들리면은 동료 모이니까 아 동료 모이는 건 너무 좋다 한 마을에 막 몇 명씩 있고 이것 때문에 X될 뻔했다 야야야야야 야 꺼져라 어 야 미친놈아 나 마을에 대기해도 시비 걸려? 아 아 도망가야된 도망갈 수 있니? 잘 못 누를 뻔했네 사막말 11개 잃어버렸대 와 와 너무 열받어 와 얘는 뭐야 얘는 뭔데 색깔이 이래 와 와 너무 킹받어 어떡하지? 미지야로 가 야 근데 나 그래도 진짜 말 많이 데리고 다니는 건데 어떻게 따라잡았냐 나를 속도로 66 병사가 부족했구나 병사가 부족해서 말이 짐이 됐네 아이씨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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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우리 애들이야 아 아 공병 빼 힘으로 간다 와 이거 아 너무 싫다 거슬리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걸 걸으자 양모 23이면은 싸거든요 모카도 괜찮게 팔릴 것 같은데 모카가 뭐 모카가 괜찮네 많이 괜찮네 얘가 이 정도면 됐고 아이씨 전쟁이 났는데 무역을 해야되는 더러운 세상 와 너무 싫어 궁기병이 힘드니까 쟤네한테 갈까 그냥 쟤는 입구도 좁아서 싸우기도 좋을 것 같은데 병사도 너무 많이 아 병사가 많아야 기본적으로 이기는데 병사를 또 많이 데리고 살 수도 없네 말이 말 때문에 느려서 어 어 저 레벨 올랐습니다 아 아 아 슬리퍼 있어 아 아 슬리퍼 오븐 early 왜? 너무 싫다 게임이 디아블로 3야 유저를 졸리게 만들고 졸고 있을 틈을 타서 죽여 레벨업 한거 보고 레벨업했네 하고 보는 그 잠깐사에 튀어나와 나 문것 봐 아 미쳤다 인간은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어 너무 똑똑하거든 형사가 사라짐 정말 10개 또 뺏어갔어 쌍놈의 새끼들 아유씨 아유 개새끼야 저거 도망 안갈라고 그럼? 아유 감겨도 칠 떨어지는 것 봐 와 상도적 없는 것 봐 진짜 너무 싫어 아유씨 아유씨 700명이 와아 이거 아유씨 아 꺼져 아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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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잠깐만 이기지? 내가 반은 죽일 수 있는데 야 다 모여 제가 이걸 작년에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제가 작년에 불면증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작년에 예전에 머밴드 원할 때 방송 들으신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진짜 하루에 몇 시간 못 잤어요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일을 다니는데 회사 다니는데 근데 지금 너무 졸린데? 잠이 잘 수가 없는 그 상황으로 이 게임을 하면서 엄청나게 물렸습니다 아 이런 씨 어이씨 개새끼들 갑자기 잘 싸워 이 새끼들 이거 하아 또 끔찍함 또 맛보고 있네 근데 이번 주에 쉬는 날 있지 않나? 나는 백수라 맨날 쉬지만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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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아 일로 오는 거 너무 싫어 어떡하지? 여기다 진짜면 나 뒤지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하 하 도망갈 데 없어 너무 싫어 하 하 뭔가 말이 싼 거 같은데 살 수 있을까? 하 하 하 하 하 하 지금 살 데가 아니다 지금 호기가 아니다 지금 너무 돈이 없다 괜히 내 발목만 잡는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댓글에 요즘 방송할 때 제가 돈 투자를 안 한다는 댓글들이 있거든요 저는 방송에 돈을 꽤 많이 썼습니다 뜬금없긴 한데 할 얘기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술 담배도 안하고 다른 취미가 없기 때문에 게임 사고 뭐 다 그런 거죠 사실 저는 이 패드도 없는 줄 아는데 패드도 있긴 있어요 방금방금로 옮길 때 이제 구석에 박아놓고 안 쓰는 건데 방금방도 있고 쓸 건 나름 다 있습니다 컴퓨터도 계속 바꿨고 방송 장비도 계속 샀고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제가 아 이 새끼들 왜 여깄어 이렇게 갈 수 있나?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떡하지?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나한테 오는 거니? 아니지? 방송에 돈을 투자를 안하고 약간 이제 좀 그 돈으로 약간 이제 있는 돈이랑 약간 대출 좀 받으면은 아마 지금쯤 미용실 차려서 미용사 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미용사였으니까 아... 제가 제가 이렇게 자 올라갑시다 잠깐만 잠깐만 합종군이냐? 뭐야 아 뭐야 아 여긴 안 돼 아 나 병사 적어라고 오오오옹 왜이래 멸망 당하고 싶어?? 손절할거야 나 한번만 더 이렇게 전투 붙으면은 도망갈숨 없다고 생각하면 진짜 손절해야겠다 진짜 진짜로 리얼로다가 봐봐 다 사라졌어 지금 전쟁이 나서 사라졌나 봐 와 병사 겁나 많아 포러스만 빼고 다 사라졌지 지금 공방 다 박살났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지금 나라를 세울 순 없고 영주가 되야되나? 영주가 된 상태에서 반란을 일으키는게 배우비를 보는데 지금 반란을 받아줄까 이 2에서도 그러면은 얘네한테 붙어야지 여기 항아리 공방이 있으니까 포러스를 아 공방 또 지워야돼 와 이거 너무 역겨운데요? 지금 내가 세계관 최약자야 이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활약을 하지? 신병들만 데리고? 가능한가? 와 이거 너무 오반데 한 40명 40명이면 이긴다 40명이어도 모르겠다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제국으로 좀 싸우다가 공방 깨진게 너무 크다 진심으로 여기를 아 땅이 너무 없다 근데 여기 붙어서 펜카녹만 보고 붙으면 되거든요? 펜카녹 있지? 펜카녹이랑 펜카녹만 보고 붙어서 공방을 지은 다음에 다른 나라를 멸망시켜서 내가 영주 쪽에 가야지 영주가 돼야되네 아 이거 살빵도구를 찾아야겠어 지금 빼면은 나 이거 제국이랑 어 아세라이라서 전쟁 나면은 나 못 싸우거든요? 아마 사기 떨어질 거잖아요 원처럼? 지금 이득을 좀 봐놔야 돼 지금 이득을 보고 병사를 좀 소진시켜서 아예 병종을 돌리긴 힘들고 합형 맺어도 내 공방 사라진 건 안 돌아올 거 아니야 내 생각에 적대 국가가 되면 공방이 사라지나 보다 기간재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내가 완전히 세력을 정해야 되네 이제 병질 좀 올리고 아 고민되네 아예 그냥 돌아서야 될지 영주 쪽으로 내가 공방이 사라지는 조건을 몰라가지고 개고생을 하네 조건만 알았으면 이렇게 게임 안 했을 텐데 바로 어제 세이브 파일에서 펜카녹으로 돌렸을 텐데 하 일단 전투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을 좀 써야겠어 우리 그 동료들 있잖아요 가문 동료들 그 명성도 오늘 뭐 먹고 있고 명성 같은 건 생각하지만 애초에 명성이 올라서 가문 레벨이 오르면은 세지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 그냥 927이 들어가요 너무 예쁘게 때렸는데 진짜 공격적으로 이제 성장세를 위해서 부대를 이것은 맞고 이건 100%고 리아만 빠지면 되죠 리아는 쓰레기니까 얘네들의 그 포지션을 정해야 되거든요 전작처럼 되는 거야 그게? 보병으로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얘네? 아이고 참나 이거 일단은 레벨업에 중점을 두자 어 이럴 거면 돈을 모으면서 레벨업을 한다에 중점을 두고 병사도 좀 해두고 돈 있으면은 오래 가니까 내가 전쟁을 하되 얘네들이랑 안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베스트는 여기서 붙어서 펜카녹 돌리는 게 일단 베스트고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려면은 70명으로 싸우는 건 너무 힘들고 병사를 올리되 속도까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돈을 그럼 말에 또 따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하아 예 증발하나봐요 공박 겁나 비싼데 사자 진짜 비싼데 사야돼 살라면은 저 없으면 죽으니까 하핳 너무 싫어 그게 사마귀가 사지도 못해 사막 말인데 사막이랑 전쟁나서 아하 너무 싫어 이러고 이제 한 번 털리면 한 번에 지금 다 이제 백스텝 스텝 하는 거야 하핳 이기는 싸움만 해야돼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진짜 나보다 내 절반 정도랑 싸워야 돼 무조건 절반 정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도 문제고 진영을 좀 잡아서 공구리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뭐라 붙여야겠죠 이러려면? 공물도 좀 애매하네요? 메인베이스로 여기를 쓰고 전쟁을 여기랑 해야겠다 그게 지금 제일 안전하다 군기병이 지금 너무 위험하긴 한데 쓰읍 나중에 투창 생기면 어떻게 되겠지 아유씨 말도 겁나 비싸네 아 아 얘네 밥값 할까 한 명목도 못하고 있어 지금 아 얘네들 이제 오늘의 목표 망하지 않기 망하지 않고 숨쉬기 너무 어 야 뭐야 화평 맺었어? 미친놈들아? 그럼 얘네랑 싸워야지 무조건 얘네랑 싸워야지 얘네랑 얘는 이제 내가 붙을 거니까 얘네랑은 뭐 싸워서 좀 처분이 돼 있어도 되고 관계를 좀 올려서 나중에 살려달라고 구걸해도 될 거 같아 목숨 완전히 영주를 맺어서 반란을 해서 땅을 먹는 걸로 가겠습니다 근데 반란하면은 또 이제 내가 그땅 그거 될 거 아냐 공방 없어질 거 아냐 너무 싫은데? 야 근데 내 공방 때려 부수는 거 진짜 현실적이다 맞는 말이라서 너무 열받어 하긴 적국 용병에 공방을 남겨두면 안 되지 상인으로 살 거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이 시스템을 이해했었어야 돼서 내가 모르는 상태로 하면 안 됐다 알못인 주제에 나대서 그래 나의 죄야 말이 너무 없다 야 아 지금 30마리 더 필요하거든 말 어떻게 공무 어떻게 지금 무역해가면서 꾸역꾸역 지금 복구했습니다 기본 베이스로 4,000원도 갖고 있고요 이제 지지 않고 연승만 하면 돼요 저기 사기칠지 모르니까 두세번 보고 옛날에 스펠렁키 염라대왕킬드처럼 두세번 보고 해야 돼 혹시 굴러온 돌멩이의 파편이 날 죽일지도 몰라 스펠렁키처럼 목숨 걸어야 돼 지금 어지간한 군대보다 세거든요 솔직히 지금 10명밖에 없지만 힘싸움하면은 한쪽 정은 못 읽어갖고 얘가 베스트지 물수는 있는데 영주가 여기 있느냐 거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위험하고 나보다 훨씬 빠르네 난 말이 없지 여기는 너무 위험하고 영주들이 지나가는 통로를 확인해야 되는데 야 근데 포로스면 나 이제 공방 없는 거 아니야? 왜 있어? 포로스는? 흐흨흨 흐흨 왜 있는 거야 공방? 소탈 안합니다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아요 할지도 모르겠다 또 필요하면 댓글 많이 달려면 하는거죠 뭐 제너로도 안한다 그랬는데 댓글 도배 돼가지고 한거거든요 아이씨 어떡하지 쟤는 일단 못 이기고 무조건 도망가야되고 나보다 빠르다 아 지랄하지마 꺼져 꺼지라고 오오오오오오 아 아어어 너무 싫어 너무 느려 막 30마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 돈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거 뭐라도 쳐야 돼 은신차로 쳐야한다 지금 방도가 없다 들어가 너희끼리 가야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적 내가 죽으면은 실패가 되기 때문에 검사 잘갔다 야 잡아 가자 잘 싸운다 애들 너무 역겨워 너무 역겨워 아 야 너무 역겨워 하지마 아 너희들 어떻게 나 다 발견했어 야야야 앵간이해 앵간이해 그거 아니야 이거 단체전 가면 지겠는데 1대1 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한데 우리 애들 어딨냐 왜 이렇게 추가 병사가 안오냐 근데 이거 단체전 하면은 공병때문에 밀릴거 같은데 우리 애들 왜 추가가 없어? 얘들아 추가가 없냐? 야 내 병사가 몇명인데 추가가 안와 뭐야 90명인데 이거 말이 돼? 어 개울받아 잘못 만든거 아닙니까 이거? 합정군 끝났다 이거 어이구 어이구 아니군요 하아 하아 어 한 명도 안죽었어 어 이거 자동전투 올리는건가 혹시? 병사도 업된거 같은데? 아 약살자 자동전투로 잡는건가 보다 포션이네 포션 기술을 넣었습니다 올릴거 없죠? 하아 어 올릴 수 있다 이동속도지 무조건이지 이동속도가 생명인데 야 없으면 죽는데 이거 선택지에 넣어놨다는게 너무 열받어 헤드샷을 가하라고 수척무기로? 가능해? 이거지 하아 하아 수창도 써보자 어차피 있어 찍을것도 없는데 병사회복 됐고 야 내꺼야 꺼져 이 30명 이거 죽여볼라 진짜 우리 애는 한 명도 안죽었다 명성 얻었고 아 이거 이렇게 하는거였구나 이정도면 말좀 더 비싸게 사도 되겠다 아 이렇게 싸우면 되게 빠르네 거의 이정도면 병사훈련인데 전투가 아니라 그냥 동물 저정도면 사먹을만하죠 지금 상황에서 사막이랑 전쟁나서 저거 이상으로 싸기면 못사겠다 빨리 사 빨리 손절할 기회를 잡아야돼 이네랑 손절할 기회를 잡아야돼 지금 베스트는 내가 여기 붙는거고 얘네가 얘네랑 전쟁나는거거든요 흫 얘네는 모르겠고 내 명성 명성이겠지? 저 영주 되는거는? 이명성이면 괜찮겠지 동료를 하나 사고싶다 여유가 있을 때 이쪽 동네에서 맞이하러 한번 가보자 뭐야 뭐야 돈 왜 들어와 아 용병계약 아 용병계약 나쁘지 않네 영지관리도 한번 해봐야되니까 완전 근데 상인된 눈이다 영지에서 돈을 많이 들어보니까 그것때문에 땅을 사는 어우 사막말 두개면 싸죠 사막말 꾸준히 사둬야되죠 초엄마도 추가를 해야되나 초엄마가 이게 보너스가 차는거야? 뭐이렇게 많아 종류가 5.0인 상태에서 초엄마 하나 빼면은? 어어 그럼 차네 하긴 초엄마다 당연히 차겠지 1400원 좋아 퀘스트도 없네 이씨 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어 뭐 합정군 맞네 이거 완전 이목이네 이거 하이씨 어어 여기랑 여기져 위에서 싸울꺼면은 위에서 싸울꺼면은 근데 길이 너무 안 좋다 위험하다 아 저 블런디아 아휴 블런디아가 일로 전쟁을 안 걸텐데 저렇게 되면 저 상황이면은 저 펜카녹이랑 그냥 그냥 넘어갈까? 진짜 진심 진행하려면 넘어가야겠지 전쟁이 안났다고 날 안받아줄까봐 그게 더 불안한데? 더 불안한데 나는 이건 좀 느리기때문에 돌아다니다가 잡힐 것 같으면은 바로 용병계약 해제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해 포로 몇명이야? 열한명? 여긴 아니다 여긴 포인트가 아니다 여기는 영주들이 오는 포인트가 아니다 리카론쪽에서 각을 재야겠는데 좀 위험하네 위치가 좀 위험하네 위치가 어어어어 이건 먹을꺼지 이건 대기로 잡죠 아 내배로 뱉지? 맞다 자유요 일단 감기 올려주고요 미리 작업을 해놔야지 내가 또 똥살, 송살지도 모르니까 살려달라고 빌어야지 그때 내가 구해줬으니까 살려주시오 이렇게 근데 마냥 안 죽었죠? 응 네 자리 남았네요 아아 어떡하지? 아이씨 안돼 나 너무 신병이야 초코병으로 가자 눈 껴야지 둘이서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이득 많이 보게 뭐여 본대 싸움 해야되는데 되는거야? 얘네가 먼저 싸워줘야겠는데 아니면은 완전 진짜 지고 지고 한바퀴 가야겠네요 펜카록 나라가 뭐죠? 숙직이 있는 나라가 저기 붙을겁니다 펜카록 있는데 정확히는 펜카록에 붙을거예요 점토 수익을 위해서 펜카록이 좀 돌출돼있어서 전쟁감이 위험하긴 한데 오히려 펜카록을 베이스로 내가 전쟁을 하면 되니까 아 어깨갑주 오늘 하나 산거 말고는 없다 썸내릴감인 적도 없어 잘 모여라 얘들아 공병의 시선을 우리 아군한테 주면서 나만 가서 부딪쳐야 돼 본대 싸움에서 병 밀어내야 돼 돌진은 참 멍청하게 하네요 좀 뭐지? 퍼트려서 가는거 같긴 한데 기병끼리 부딪치게 하고 따로 부딪쳐서 공병들 시선 끌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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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하는 놈들이 없네 약물고 죽일라그랬는데 아 와 카이팅 소름 석궁은 카이팅 안되지 장전을 해야되는데 이 쌍놈의꺼 장전이나 해 장전이나 해 아이고 혼내주세요 아 나 두명 죽었네 저 싸움을 너무 잘 붙여놔서 질 수가 없다 끝났지? 어 뭐가 지나간거 같은데 얘들아 아이고 CPU 무사하니? 와 겁나 빨라 얘들아 그래 빨리 잡어 3위 올라서 마이너스 1이 됐어 히든폰 와 이름 이름 너무 레어하다 야 히든폰이래 겁나 약해 개쓰레기야 아 인형사되면 엄청 세네 근데 한 송곳만 휘두르고 방패도 없나봐 이번 전쟁 꽤 깔끔하게 하고 있네요 95명이면 사실상 이제 뭐 그냥 쉽게 가면 되죠 쉽고 가고 쉽고 가고 아아 들어가 회복하고 있어 병사들 회복하고 있어 병사들 부상자가 많아도 속도가 5.0은 나오는 클라스 잠깐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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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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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탈자 10명 아 여기가 괜찮은 포인트인데 이렇게 뚫려있네 이렇게 뚫려있었네 여기가 여기가 사실상 싸우는덴데 이거 리카론을 잘 우겨넣을 수 있나 내가 여기가 와아 미친 저거 합류하는 군대 끊어먹으면 되겠다 저거 합류하는거 좀 작겠지 밀로스급이면 내가 지져 저거 아니 얘네 센데 이거는 자동으로 저거 4명이 죽었다고? 왜? 병사 올라가긴 하네요 아 아 센거 죽었는데 아이씨 못 이기죠 에로닉스 아 너무 센데? 진짜 센데 얘네 아 아 아 여기서 어어어 엔큐리온아 이거 어떻게 강 나오냐 아 얘 그 음식을 달라고 야 너는 음식 대신 나무 나무 파먹냐? 와 소름이다 얘네도 진짜 때나 저거 잡을 수 있어 쫓아가는거야? 왜 쫓아가는거야? 상단상단이죠? 이거 떼먹으면 되죠? 내가 이기잖아 왜 덤벼? 어? 쓰읍 병질 좀 좋아보이는데? 아 이거 진짜 운명의 전투다 여기서 힘을 봐야된다 여기서 힘을 봐야된다 어 근데 병 수가 비슷하게 배정됐습니다 그럼 병질이 쟤가 더 좋아보이는데 이거 가능하냐? 왜 비슷해? 내가 30명이 더 많은데? 내가 좀 더 많은건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궁병이지? 아이씨 나 죽으면 무조건 안돼 잡아야돼 잡아야돼 로미이랑 같이 같이 맞물려서 가야돼 그렇지 그렇지 본대만 부딪치면 돼 본대랑 부딪치면 된다고 미친놈들아 그렇지 그렇지 본대 잘 보이셨지? 압도적인 싸움이지? 궁병 궁병 부위쳐야돼 궁병 궁병 어딨어 자거 도망가는 복병이잖아 기병 궁병 쟤가 도망가는 보병이잖아 다 잡았는데? 언덕에서 잡는게 배후배인데 언덕에서 잡아도 궁기병 있어 문제겠지 오랜만에 피가 끓는구만 죽여버려 들이대 들이대 별로 빠져나가면 못나가게 해야지? 멍청이들아? 너희쪽으로 가는데? 그렇지 나무가 많아서 이거 혹시 모른다 아이씨 이게 야 잠깐만 그... 그렇지 그... 나무... 나무꾼이 돼버렸어 그렇지 잡은거 아니야? 다 잡은거 아니야? 도망가잖아 하나는 어디야 어딨는데 어딨는데 뭘 봐 그쪽에 있는거 맞아? 도망간거 아니야? 도망간거 아니야? 그 정도면? 아니네?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도망갔잖아 얘네 뭐야 설마 도망가는 척만하고 어... 이럴... 이게 안 맞는다고? 잡았다 만골드? 넌 자유여 매력... 매력적이게 변했어 매력 덩어리 돼버렸고 얘네거 데려가야 되죠? 얘네거 써야되죠? 쯧 내가 괜찮을까? 이거 이렇게 가져가도 되나? 83 더 가져갈 수 있네 신병이랑 궁병 가져가자 음... 딱이죠? 하나만 더 가져갈 수 있죠? 포로 60 약살자 빼고 아... 진짜 많다 세 칸 이상부터 가져갑시다 다섯 자리 뭐지? 이번건 많이 벌었다 어... 이 정도면은 넘어가서 공방 지어도 된다 넘어갈지 말지가 좀 고민인데 일단... 우리의 전성기지 니카롱으로 갑시다 지금 부하수가 꽤 많고 하... 이 병사를 쓸거면은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 쓸 수 있을까? 나라 상황을 좀 봐야겠는데 아세라이까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국이 너무 많아 지금 이 돈으로 공방 지으면 안되죠? 돈을 아예 4만 5천원까지 모아가서 공방을 한 번에 다 짓던가 하... 1600원 장비 좋은거 없니? 아니야 이거는 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숱이 없네 나 원목... 원목 샀죠? 대장관... 오랜만에 대장관 좀 갑시다 앞에서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군요 검사가... 올려야죠? 좋아좋아 어이구... 대장소 올라간다 쓸일이... 쓸 날이 올진 모르겠는데 대기... 대기하면 20% 보너스 있죠? 지금 우리... 의무병 의료병 어떻게 이정도 셨으면은 좀... 살만한가? 아... 용병 계약금 많이 준다 지금 나라가 좀 안쪽으로 뻗어 있을 때 영주를 맺어서 내 마을을 새겨야 되나 재수없게... 어? 펜카녹 뺏겼어? 펜카녹 뺏겼으면 얘네한테 붙어야지 어... 어 야 펜카녹 뺏겼다는거는 얘네랑 전쟁중이라는거 아냐 펜카녹이 안 뺏긴다는 전제하면은 얘네한테 붙어서 응 얘네한테 붙어야죠 그리고 공방을 여기다 지워야죠 그럼 여기 내가 끝에서 시작을 하는건데 그러면 좀 편하죠 내가 야 이럼 붙어야지 야 근데... 전쟁이 계속나서 도시가 계속 뺏기면은 나 공방 계속 사라지거든요? 흐흐흫 그러면은 15,000원 먹는 기계야 펜카녹을 만약 내가 붙었는데 공방 지었는데 바로 뺏긴다 나는 내 힘이 부족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 펜카녹은 사실상 그럼 안정화가 될 때까지 다른데 공방을 사야겠네 아 그게 맞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 손절하고 저저저상황이면은 사기 신경쓸 필요도 없죠 쟤네랑 전쟁할거면은 용병기가 끝났어 꺼져 아! 아 일단은 가 일단 간다 함 생각해 펜카녹은 사실 뺏을 수도 있으니까 전쟁 나면은 내가 좀 유리하면은 여기서 고민되는게 돈으로 공방을 살지 아니면은 내려가서 말을 사올지거든요 음식이 없으니까 말을 사올까? 지금 말이 78 79 80 나 말 왜이렇게 많아? 살 필요가 없네? 어 좋아요 밭만 대중 비싸게 사오면 되겠다 밭만 대중 비싸게 사오면 되겠다 아 이거 살 필요가 없지 뭐하는거야 정신 안차려 여기서 저기 숲지기 쪽 애들을 빼야되는데 그쵸 그래야지 좀 맞죠 우리 병사에서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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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랑 싸울거니까 괜히 데려왔네 이씨 많이 데려왔네 야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홉 명이나 빠지네 하여튼 뭐 이 병사들도 회복되면은 뭐 충분히 충분히 밥값 하기 때문에 싸러고로 갑시다 전쟁 게임입니다 왕이 어딨지? 전쟁하고 있으려나? 펜카녹만 안정권이면은 진짜 투자할만하지 아예 좀 시간을 좀 두면서 가자 펜카녹 뺏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시간을 두면서 음식도 좀 모으면서 올리브가 좀 싼대죠 칼리오크랑 에티르부르크 두개네요 아마야? 아..하면 안되지 음식을 12원이어도 사자 12원이면 좀 싸니까 13원까지 일단 음식 넉넉하게 보충하고 안전 거를 생각해서 펜카녹을 거르고 다른데 사는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사빈스랑 배진 배진은 올리브고 사빈스는 승용마 야쿨란 4개네요 아로망 모트 알로스탕 초르나드 변형률도 좀 볼까? 변형? 8500 괜찮네 알로스탕 초르나드 어.. 모트 이렇게네요? 4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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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올리브 아이씨 물고기 올리브 올리브 두개네 올리브네 왕인가 보다 왕이건 총사령이건 일단 가봐 야야야야 캐스트도 깨야된다 빨리빨리빨리 어디가 도박힘 도박힘 이라고 하오 이라고 하오 고맙소 고맙소 당신에게 의논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나는 그대의 세력과 함께하고 싶소 주군 지금까지 용병을 했지만 충성을 맹세하고 충직한 부하가 될 것입니다 용맹한 전사이자 지도자로 알려져있소 만일 그대가 나를 위해 서약할 준비가 돼있다면 나는 그대의 칼을 기꺼이 거두겠소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충성을 서약하며 당신의 적법한 블라디아 왕임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당신이 내 칼을 필요한 순간 난 당신이 곁에 서서 적과 맞서 싸울 겁니다 아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아 우리 세력 합류했습니다 얘네들은 좋은 장비를 이제 최고티어의 장비를 파니까 거래 개선하기도 괜찮죠 우리 땅이 됐어요 펜카녹이 안정권인 것만 딱 확인되면 좋을텐데 펜카녹 찍어놓자 사실 뭘 하더라도 무조건 펜카녹 가는게 좋거든요 지금 도자기가 너무 떡상이라 푸르베베로 노그렌트 아 여긴 안전하네 번영 번영 잘 될 것 같은데 이정도면 인제 번영동 6000이야 근데? 너무 외지인가? 불고기 포도 올리브어 쓰레기죠 프라벤티 프라벤트 옥스할 일대 이쪽으로 가야겠다 프라벤트도 안전권이지 근데 번영도는 낫겠다 안쪽이라서 병사 모으면서 하겠습니다 아 우리 깃발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이제 블라디안 쪽으로 다 바꿔야죠 병사를 영지 같은것도 생긴거 아냐? 보자 좋아요 확실하게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좀 오래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쪽에는 포로스 왜 돈 이렇게 많이 줘 영지 아 영지 왜 안받았어? 안주나보구나 이번에는 이번 장사 안주나보네 룰.. 룰룬트 라느락 팔리조나 룰룬트 멧돼지 라느락 복물 파리조나 어디죠? 여기군요 멧돼지 둘이네? 멧돼지 둘이면은 안전권이지 않나? 어차피 전쟁이랑 하고 7000원 있으니까 일단 프라벤티 먼저 지르죠 하아.. 멧돼지 멧돼지죠 이번 꺼 멧돼지? 이번 꺼 멧돼지? 무드질 공방 와인합체장 와인합체장 와인합체장을 가야겠다 아 이번엔 진짜 이제 안 사라질 거겠지? 이젠 진짜 아니지? 설마 이랬는데 또 기간 지났다고 공방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 근데 포러스가 안 사라진 게 너무 킹봐도 제한이 있나? 어느 정도까지 본전 뽑은 다음부터 사라지게끔 그렇게 제한해놨나? 불쌍해서? 어? 17000원이나 먹어? 멧돼지니까 무드질인가요? 별로 쓰임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음.. 무드질이지 무드질이지 아 무드질은 저번에 한 번 샀다가 좀 양으로 했다가 망한 적 있거든요? 근데 멧돼지가 양보다 싸요 팔릴 때 양 두 개인데 가서 했는데 저기 포러스 옆에서 아 지금 포러스 있는 데가 양모 공장이구나 근데 어차피 공방을 다 지을 거면 여기 짓는 게 낫지 저기 지금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얼마 안 남아도 무드질 하는 게 낫겠지 그럼? 무드질 해보고 다른 걸 바꾸던 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 써야 되긴 하니까 무조건 아싸 17000원 간다 이제 전쟁 하셔서 돈 벌자 와 이제 뭐 난 이제 뭐 영주니까? 영주가 아니지? 기사라고 봐야되나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되죠? 어떻게 해야되지 내 직책이 지금? 어찌되건 좀 조국은 있는 찌꺼기니까 약간 야인이었다면 저런 거 다 씹겠습니다 이제 군대 창설 씹겠습니다 5,000원 이거지? 병사 지금 150명 있는 거야 주둔군? 왜 이렇게 저거? 아 이거 위험할 줄 알았어 큰일날 뻔했네 일단 내려가서 좀 한번 둘러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을로 가자 밤에 가서 지원을 가야 되는데 야 이거 한번 도는데 하루 아침이 다 가네 미친게임이 위에 센 놈 있으니까 조심해서 올라가야죠 석공병 쓰네 아 이거 안돼 안돼 아 되냐? 야 잘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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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시간이야 우리 애들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가자 약 먹는 거 까먹었다 어허 집 밖에 안 나가니까 비타민D도 먹어야지 내가 고지 되죠? 기다리면 내 시간은 내꺼지 그러면 비타민C도 먹고 사과즙을 먹어도 비타민이 부족하더라고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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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C는 항상 맛이 야 너무 멀리서 대기하고 있네 얘네들 기병이 없네 가라 기병 없으면 그냥 죽는거지 기병도 없는게 까불어? 기병 없으면 죽는거지 기병 없으면 죽는거지 돈을 벌지 관계도를 올릴지가 약간 그건데 펄을 잡으면은 뭐 뜨진 않았는데 마이너스는 되나보죠? 어휴 공격도 빠르달래기 이러니까 카이팅을 하고 난리지 펄을 잡았다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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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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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만원 하는데도 얘는 못 데려가고 어 멧돼지산을 데려가야죠 포로록 포로록? 어 속보마 좋아 야 잘뜬다 병사도 겁나 많아 이거는 포위 풀리게 딱봐도 그냥 끝났지? 포위 못하지 저러면? 그냥 우리가 우세네 야 여기 병사를 못쓰는게 좀 크다 저런식으로 계속 지켜만 주면은 안정적이지 말이 좀 많은거 같다 사냥꾼만 빼자 싸게 받아가긴 하는데 내가 이거는 팔아야겠다 말을 주니까 좋네 야 휘둘러 속도 105에 데미지 99야? 겁나 세다 아 이거 빠른거 찍었으면 진짜 셨을텐데 아이씨 흠이 있는 그레이트 소드 야아 흠이 있는데 이 금액이야? 양아치 놈들 펜카녹 전쟁 끝나주면은 살만한데 야 그걸 붓는다고? 야 잠깐만 우리 몇명인데 왜이렇게 많아 병사? 자동 돌려볼까 한번? 300이 물었다 저거는 야야야 같이 붓는거지 같이 붓는거지? 이거 내 병사 좀 줄어도 되거든요 왜냐면 제국병이 많아서 지금 진짜 안한 상태고 대기하죠? 내 부대는 얼마나 줄어? 도박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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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꺼 얼마나 줄었어 이게 아군이죠 어디가 어디가 우리 쪽이야? 얘네가 적겠지 이게 우리네 그러면은 아니네? 아 여깄구나 18명 죽었어? 아 그건 아니지 17,000원 관계도가 올라갔고요 포로 가져가고 야아 돈 돈 진짜 겁나 잘 벌리는 것 봐 6,000원 금방 벌었어 순식간에 묻혔어 금방 돌아가자 슬슬? 야 이정도면은 야 벌써 벌써 백오 백원이 나와? 어 이거 떡잎이 좋은데 번영도가 많이 떨어졌네요 이번에 이거 까먹지 말고 포로도 팔아야겠다 2,000원 야 근데 포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밖에 안줘? 너무하네 부족한 양모죠 이거는? 아 양모란다 이 점토 도자기죠? 아 우리 애들 진짜 너무 많이 죽었다 과한데? 요즘 과한데요? 블라디언은 뭐가 셀려나? 석궁병은 좀 묘한데? 블라디언은 경보병으로 무조건 가는게 낫겠네? 파이크병을 하면 이제 기병이 강하고 서든트로 하면 이제 안정성 있는 아이고 파이크병으로 갈까? 아아 기병도 잡아야되니까? 궁기병한테는 너무 약한데 순수하게 기병한테는 진짜 세겠다 파이크병이 파이크가 원래 이제 긴 도끼잖아요 긴 창이잖아요 무겁고 운동력 130 볼지어는 뭐가 다른거야? 임금 12번 밖에 안먹어? 이렇게 센데? 아이 겁나 느리다 이러면 안되지 본데 싸움 할건 파이크병이구나? 어 이게 낫겠다 원래 이제 붙어서 찌르면 좀 세기 때문에 그럼 창병 루트로 가야겠네? 와아 기대가 되는데 그럼 경보병으로 무조건 그리고 창병으로 아 좋습니다 병석기 많이 올렸네요 저기로 돌아가서 진집해 와야지 야아 사실 얘네 좀 탐이 났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좋은 비.. 무거운 장비를 파니까 좀 튼튼한 장비를 분명 얘네가 튼튼할거란 말이죠? 약간 탐이 났어요 지금까지 좀 얼마나 튼튼할까? 탐이 났는데 어 의외로 병사 많이 안 죽었다? 엄청 많이 죽은 줄 알았는데 많이 죽었구나? 이거 약살자 내놔 내 좋은 밥이 되겠어 이거 쫓지마 내꺼야 야아 근데 나 진짜 언제 찍지 200? 275를? 275부터 시작인거 같은데 딱 봐도 양손은? 팔로미에 특등사수를 가야되나? 세뇌를 헤네비형은 진짜 그 관통력이 세서 언제나 사랑했는데 아니지 어이 원고리 잘쓴다 아 야 아 야 죽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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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겁나 쎄 한 번이들랑 둘씩 죽어 너무 느려 아직 많이 강해져야돼 야 명성 5.6 한명 죽었고 야 개사기 아이템 뇌나 점토 점토랑 원목도 좀 처분을 해야되겠구나 여긴 좀 싸게 팔릴 것 같은데 옥스알 마레이벤 오리탄 프레기암? 봤던건가 이거? 원목 점토 도자기 한 번 해볼까? 궁금한데 저긴 사실 좀 힘들고 저긴 사실 좀 지금은 좀 너무 위험하고 우리 병사가 지켜주긴 해도 우리 병사 공격 나갈때 빈집 털이 당하면 빡 빨리니까 도자기 한 번 해볼까 도자기가 특별히 잘 팔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특산물 저건 3개 중첩이긴 하지만 번영도 떨어지고 있고 17,000원까지만 안하면 돼 번영도 9,000인데 도자기 한 번 해봐야겠다 도자기로 가자 여기서 영주로 오래 살겠는데 이거 돈 맛이 돈 맛을 봐서 사실 왕보다 대장군이 좋거든요 대장군 다는게 막 이제 조나라에서 이제 뭐 뭐였지? 사마축이었나? 자기 성만 지키는 놈 그거 조금 맘에 듭니다 야 근데 여긴 좀 관계없는 걸 많이 아는데 린넨은 뭐가 재료가 되는 거야? 아마가 재룐가? 니넨이 될 만한 게 잘 모르겠는데 밤이라서 증언 없겠다 실수했다 아니네? 아 아씨 몇백은 부족한가봐 와아 야 아 이거 오반데 네넨 어? 아 얘한테 가서 거래할꺼야 앗 피즈 흐으으으으 애ières 하핳 사막말 겁나 비싸 어 제일 가까운게 직조장이야? 모두 질러 가자 도지 하나에다가 여러개 지을수있나? 아 일단 여기다 치여 번영도도 괜찮은데 뭐 어디가 더 좋은지도 모르는데 굳이 한곳에 만들필이 없지 니네는 뭐하는데요? 아 아마 맞네 다시 생각해보겠어 도자기로 갑시다 좋아요 이걸로 곰방 두개 돈을 쓸어 담겠어 아주그냥 나라가 필요없을정은 돈을 쓸어 담고 나라를 운영하는거보다 더 많은 돈을 나라도 돈으로 사겠어 의외로 여기 밸런스가 괜찮다 되게 펜카녹 가야겠죠? 펜카녹 가야겠죠? 와아 루이카 뭐야 우리 본데보다 강해 너무 싫어 하하 너무 역겨워 두루는 이미 털렸고 번영도 떨어질만 하다 나 마을에 그냥 개박사를 내놨네 근데 여기가 내 생각에는 내 사냥턴데 여깄다 여깄다 왔다갔다 진짜 사냥터다 나를 쫓고 있다고? 나를 왜 쫓아와? 미쳤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오? 왜 쫓아오는거지? 나 말 많은데? 뭐지? 아 싹모여 자 48명의 병사는 창병과 궁병이네요 조합이 굉장히 이질적이네요 그리고 심지어 궁병 한 명이야 뭐냐?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거 같은 상대도 그쵸? 올라가고 있는거죠? 나도 대각선으로 꺾어서 올라가자 고지대를 내릴 수 없지 더러운 놈들 오고 있냐? 오는 느낌이 없죠 오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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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분병 일굽이나 있어 이거 엉거리전 해도 이기겠는데? 아 저기를 잡았어? 측면으로 돌아 화살 피해 그렇지 던지고 던지고 쏠거 쏘고 그렇지 그렇지 온다 온다 야 잔재주는 필요없다 힘싸움이다 잔재주는 필요없다 힘싸움이다 아 아 벌써 도망가냐? 약탈자 약탈자가 따로 없네 이거 뭐야 왜 던졌던거야 야 아 나 투창으로 바꿔야겠다 무기좀 투창좀 써보고 싶다 던질거 없나? 이거라도 던져보자 더 좋네 펜카녹으로 갑시다 지금 투척 10인데 이제 올라가겠죠 맞추다보면은 도망가는 적 맞춰서 올려야겠다 동료들이 나보다 좋은걸 끼고 있어 3,000원 여기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렸겠다 와 진짜 회복 느리네 아직도 80이네 95면은 비벼볼만 할텐데 저 95도 뭐 굳이 가서 잡을 정도로 나댈 생각은 없지만 음식 85면은 당장 버티고 뭐 없나 좀 좋은애들 라온울이 좀 내 먹잇감인데 냄새가 나는데 경보병 아 이거 너무 헷갈려 이거 아무리 봐도 보병처럼 생겼는데 이게 조그만 이미지로 보니까 이게 경보병이야 경보병은 진짜 너무 약해보인다 너무 약해보인다 진짜 말도 안된다 에론이가 딱인데 80짜리랑 한 명 지죠 어 도망가자 이제는 뭐 제대로 잡혀버리면은 나 진짜 살빵도가 없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잡혔을때처럼 나 leadership 라온울 오 오오오오ondu 야아 너무 싫어하다 야 맛있겠다 야 n 이거 먹으면은 텐카노도 안전빡이지 좀 내가 먼저 물었다 야 대기 아 두명 아 세명 아 네명 네명 정도면 뭐 명성도 얻고 어? 나 이제 메인캐스트 끝난다 아 70명.. 아 저기네 공성전 할거야? 180명인데 560명에 덤벼는 이유가 뭘까? 재밌겠다 나도 할래 군대에 합류한다 어어어어어? 어? 어 벌레들 모이고 있네? 공학기술이 상승했습니다 저도 공학을 같이 하나보네요 전혀 아무것도 안하는거 같은데 아 이게 적이 만드는게나네 우리가 만드는거구나 아 이걸 만드는거구나 이거 만들면 쏠수도있나? 나 한번 쏴봐야겠다 더 JUDGE 저번에는 같이 성분 열라고 공성병기갖고갔었는데요 뭔짓입니까 나는 어허허허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헛허헛we 흐허허허헛 머야 허탕쳤잖아 7,900원 공방 끝없이 짓고 말것이야 탱카덕 안정화 시켜도 될까? 불안한데 흐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우리 본대 깨졌다 망했다 야하 개많아 우리 왜 이렇게 그렇게 왜 이렇게 밀려 80, 90일 나는 있어도 도움이 안되겠다 그냥 졌다 저거는 패배를 인정한다 적장을 물리쳤다 네? 이거 특산물 상관없는거 아니야? 어? 도자기 왜 이렇게 많이 줘? 도자기가 짱인데? 도자기가 사기네 저기다 하나 더 지워야겠는데 저정도면 펜카녹을 노릴 필요가 없는데 펜카녹 두배 나오네 이해가 안되네 자 자 저거는 건들면 나는 그냥 사라지는거구요 아이 위험하다 이거 저건 좀 많이 위험하다 여기 이 길목에서 좀 깎아먹어야겠다 나오는 꼴을 보니까 지나간 놈 있을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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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가면 막혀있지 길 잡을 수 있니? 우리 존이야 우리 존이야 잡았어 감히 우리 본대를 개멸시켜놓고 싸우지 말자는 소리를 해? 뒤졌어 뭐야 몇명이야 저 기병 여섯에 창병과 공병 공병이 다섯이네요 조합좀 봐 기병이 반이야 와 너무 끔찍해 와 퍼져있는 데서 붙는거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라 빨리와 얘들아 안전하에 가자고 꼴을 보니까 쟤네도 그거야 일단 일단 빨리 모이고 방벽을 쏴 자 가 그렇지 공병까지 공병 아 우리 애들 칫팔기해서 저기 안보여 기병은 무조건 적이지만 야 말 120 맞고도 안죽네? 아 얘들 왜이렇게 튼튼하냐? 보통 기병이 아니구만 아 붙으니까 너무 뒤로 안들어간다 얘들아 한명 죽었네 900원 당신은 자유여 고용된 검사 와 뭐야 최고튀여네? 가져갑시다 석품병은 됐고 불지어 창병 최고튀여다 징진병 됐 96 포로 20 오케이 오케이 어 말도 좋아 말 쌓이고 있어 펜카녹에 가서 거래를 해야겠다 뭐 할게 없다? 할 데가 없네 펜카녹을 뺏은 이유가 있네 펜카녹은 없으면 안된다 이구만 펜카녹은 없어서 천천원이네 야 이거 그냥 가면 된다 그러면 아까 뭐 옥스알이었죠? 옥스알로 가서 공방 하나 더 지을 수 있나 보자 도자기 도자기 두.. 투베러카 이제 얘네들은 다 도자기에도 밥 넣고 먹는 거야 예외 없어? 좀 더 대기하자 다음날 1일까지 받고 와 올라간다 기술 양손무기 올라간다 양손무기 포람 좋아 아까 멀리다가 날 뱉어놓는 거냐 리듬 직조장 저기 도자기로 도자기가 두 개 영주 되자마자 떡상 했죠? 핵떡상 핵떡상 뭐 헤헷 공방을 사고싶어 도자기 공방 예에이 로제 하아.. 이제 장비만 사면 된다 하아.. 우와아.. 너무 아름답다 야 40이라니 너무 아름다워 미쳤어 장갑도 아름다워 미쳤어 5만원만 있으면 돼 5만원 금방 모으지 여기 이 정도 스페셜이면 아아 아아 갓바도 필요한데요 갓바 너무 약한데요 뭐야 강도 올랐네 강도는 한 손잡이면서 왜 양손 무기 올라가 미쳤어 미친놈이야 근데 왜 다 양손 올라가 양손이 적어서 그런가 와 넌 진짜 열심히 올려야 돼 너는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아 너는 넌 너가 나보다 빨리 강해질까 불안하다 혀가 막고인다 와 명성을 이렇게 많이 모아야 돼 500을 더 모아야 돼 427 모아야 되네 와 야 이거 너무 양아치다 여기 더 세지면은 솔직히 심각하게 세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렇지 장병 고마워 믿습니다 장병들 임금 오히려 이득이고 말 몇 마리야 95 마리야 말 말을 뭐라고 하지 필이라고 하나 95필 오우 이야 크으으으... 헉... 오오오오오오오 이러면 여기 물면 되죠 솔직히 저기는 안뚜리겠지 양신머니가 있으면 으언언언언언언언언언언언언언언언언니 흡하하하하하하 혼내줘야겠구먼 쟤새끼저고 딱 들이뎌 아 병질 궁병 4 아... 군기병 7? 표지가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군기병이 7이라는거야? 군기병이 7란 뜻이겠죠 요거는? 아 본데 부딪치면 되네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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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때? 우리는 초창이 좀 있지 않나? 아 창병이지 군기병 너무 거슬린다 군기병은 아닌데 나 군기병은 어떻게 좀 해봐 여기 진영 생각하면은 군기병 잡기 좋을거 같은데? 군기병 돌아갔네요? 본데로 가자 우리 뒷쪽으로 뒤로 돌아가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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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케 아 왜케 못 때려 이씨 군기병 얘들아 질러 왜케 못 때려지냐? 자 군기병 잡자 군기병 잡자 좋아 명성 8? 자유요 너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널 자유로 해방하겠소 아 지금 양손 검증 주면 안되니? 자 아 왜 자꾸 좁은 것만 줘 양손 쓰는 사람이 얼마 없을테니까 양손이면 붙어도 잘 들어갈거 같은데 딜 원래 이제 공룰 아닙니까 창을 리치가 긴 대신 붙으면 좀 약하다는 저거는 끼지 말자 저거 끼는건 너무 추하다 다 이긴 싸움 끼는건 너무 추하네 내가 한번도 안던졌네 8,000원 아 돈이 쌓인다 쌓여 짜자자 여기 애들 있으니까 일로 가는게 맞네 성 따위는 내줄 수 있어 프렌더로 프렌더로 끌어쳐야되는데 좀 숨어있을 수 없나 우리 병사들? 전략적으로다가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으면 안되고 마을사람은 안 끼겠죠? 좀더 올려야돼 일반병사를 남겨놓으면 안돼 군단병 정보병 창병 기병에 기병이 돌진형 기병인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좀 편한데 지연병 40명이야? 쓰레기들이네? 아 상대 진영인데 물 수 있냐? 제때? 우리 본대가 우리 쪽에 있어서 그렇지 본대가 우리 쪽에 있으니까 가자 모여 양손금을 먼저 사야겠다 갑바보다 우리 검사도 아이템 바꿔주면 쎄질 테니까 근데 속도 85인 무기가 있느냐 과연 존재하시느냐 그게 문제네 지금 스키는 무기의 속도가 71로 뜨는데 이게 70인데 버프를 받아서 71로 뜨는 거겠지? 86짜리 검은 그냥 85가 버프 받은 거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순수하게 다 창병이네요 어떻게 갖다 붙여도 이기겠는데? 창병이라 그냥 보병인가봐 어이구 와야지 와야지 그렇지 와야지 왜 여기서 안와 해줘 어디서 도망가니? 어디서 도망가니? 한대도 제대로 못 때렸다 하나 죽었네요 아... 관계도 계속 올라가 너무 극혐이야 가자 펜카녹 가야겠다 한번만 이겨도 돈이 많이 되니까 마음 편하게 한번만 이겨가면 딱이네 펜카녹만 안 물리면은 나야 뭐 안전하게 그냥 게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성전에서 차이가 심해도 병사가 많이 주니까 소모가 되니까 좋네요 대개 상대가 우리 쪽보다 좀 더 강해도 우리가 좀 크게 졌을때도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네 상대가 자기가 계속 공성전하면 소모되니까 후렌도르는 몬깡으로 여기 있는거야? 뭐야 너? 뭐야 정체가 뭐야? 정체가 뭐냐고 정체가 뭐냐고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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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방수익 2천원 1,500원 사냥해서 얻는 돈 2,500원 공방이 짱이구만 기병 셋에 궁병이 2명인거죠? 궁병이 40명일 순 없지 아 이정도면 뭐 어떻게 싸워도 이기겠다 그리고 궁 기병이 창병이네요 창기병이죠 표시가 이러면은 우리 쪽은 창병이 있으니까 아 뭐 그냥 신경쓸것도 없네 그냥 오면 죽는거네 창병이 아 궁기병만 피하면 돼 진짜 이 조합은 궁기병이랑 내가 이제 궁수한테 찔려 죽는거 이거 두가지만 딱 피하면 된다 무조건 이제 필승이다 얘들아 빨리 모여라 고작 궁수 두마리한테 밀릴 수 없어 가 아 그건 아니지 어쭈어쭈어쭈어쭈어쭈? 우리 창덕을 아 안되지 아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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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 아 너무 좋고 궁룡들 너무 역겹고 진짜 오우 나 궁룡들 겁나 잘써워 뻗어버림 이런거 아냐? 이런걸로 해줘 아 저 저 쟤 때문에 야 창병 밥값할때다 야 방패를 들지않고 편하게 뛰어온 밥값을 할때야 그렇지 너무 세죠 창병 기병도 무섭겠다 저런 미친 긴 창 들고 달려오면 오 만원 만원 줬으니까 보내주겠어 매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석궁병도 가져가겠습니다 특등사수 둘 오 미쳤구요 보병은 아 경보병이 보병으로 변하는거구나 아 보병은 됐습니다 아 보병 됐구요 창병 위주로 가겠습니다 석궁병이랑 징직병 셋 경보병 하나 어 불지연은 너무 좋죠 95네요 포로는 어때 포로 딱 되네 와 말좀봐 굳혔어 2만원 펜카녹에 도자기 공방 지워야겠다 아 근데 번영도 너무 떨어진다 아 그래도 진짜 이 펜카녹을 지키겠다는 나의 의지야 번영도 진짜 미친세 떨어지긴 하는데 내가 여기서 다 지켜주면 되지 여기 여기죠? 여기 아니네? 어디야 그럼 여기야? 왜 이렇게 멀어? 양조장 밤인가? 좀 쉬자 우리 우리 도자기 공방 좀 봐야겠어 와 옥수알 두개째는 조금 덜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야 이제는 돈 너무 잘 주는데? 캐스트도 있네요 나무나 녹여야겠다 이건 됐고 나무나 녹여 나무나 녹여 너의 존재이온 나무를 녹이는거야 대기 으 adam 으으으으으으으으 공방에로 또 짓겠다 이러다가 두개 짓겠다 한번에 어열요 돈 너무 잘 모이네 와인 앞 flashlight장으로 가야겠다 양조장은 공방이 아닌 것 같죠? 다시 재구매가 안될거 같죠 건달들만 있고 이 병사 사람이 어 있네 어 있네 되네 아 가문이 찐따라서 명성 500만 더 모으면 된다 어이 뭐야 뭐야 아 선도부대구나 잘가고 본강으로 덤비는건지 모르겠네 얘네들의 그 친밀도 같은거 못보나 예전엔 보였는데 어떻게 봐 근데 근데 얼굴에 갖다대면은 나랑 얼마나 친합니다 하고 그래프가 보였는데 안보이네 그래프라기보다는 이제 표시가 보였는데 야 보병만 50이면은 진짜 그냥 근데 56명 아니었어 6명 어따 숨겨놨어 암살따야? 암살따냐? 가자 상병부대로 바꾸면서 기동력 싸움을 하니까 검사의 속도에 애들이 따라오니까 검사가 잘 안죽네요 좋구만 다른 애들도 방팔 피쳐줘도 되겠어 이 정도면 상병부대가 좋은데 동력 키우기는 자자자자자자 와아 저렇게 온다고? 어차피 원거리 없으면은 물에서 내가 가도 되겠네 이리와봐 왜 이렇게 도망가는 거야 얘들아 빨리 와라 다시 올라가네 미친놈들이 뭐지? 오 온다 야야야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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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덱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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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등사소 일한다 근접해서 일한다 옛날에는 무조건 석공병 진짜 좋았는데 로독 저격수 타임도 높고 장비도 좋아서 근접도 쎄기 때문에 어느정도 근데 이제는 카이팅 생각하면은 공병이 무조건 좋겠다 아 겁나 잘 싸워 인간은 로봇을 이길 수 없다 알파고가 봐주고 있는 거였어 당신은 자유요 황금멧돼지연합 오 포로가 잔뜩 들어왔네요 너무 근데 포로 금액을 안줘 좀 더 줘야돼 이것보다는 이거 한 두배는 줘야돼 포로를 좀 적게 나오게 하고 금액을 한 W로 줘야돼 진짜 저거 저거 먹을라고 저거 숟가락 얹은 것 봐 너무 역겨워 야쿨랑 가야겠네 저거 없으면 사르고를 기준으로 써야겠구나 네 아 근데 여기쯤에서 싸움이 나니까 펜카녹이 너무 좋아 펜카녹 반대로 먹히면은 펜카녹에서 병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아 아니 이거 녹여야돼 우리 검사님이 녹여야돼 헉 260원 밖에 안되는거 봐 하아 너무 역겹구요 검사님 어 청동 그레이트소드 열렸대 대박 청동 그레이트소드가 뭔데 아 아 워소드 칼럴 열렸다 제전된 철 3개면 돼? 목재가 좀 멋있네요 원목 2개 어 어 어 만들 수 있네? 난이도 40 밖에 안됨 규모 좀 크게 해봐 아 아 속도구나 아 속도는 이거네 딱 85까지는 안떨어지네 아 근데 배기 피해량이 무슨 49냐 한손검이야 이거? 워소드 칼럴이라며 워소드가 양손검 칼럴이 아냐? 어 됐어 와 너무 쓰레기 좋은거 가지고 있나? 중앙 뺏기면 안된다 나 거래해야된다 양손검 좀 팔자 이 쓰레기게임아 아이 3만원이나 했는데 팔진 않냐 어 먹이 발견 먹이 발견 먹이 발견 넌 척구병으로 가라 궁병도 센거 한 센거 한두명 정도는 있으면 좋으니까 캬 병질 높다 아 이정도면 인정이지 싫어서 내려가있어 싸울 생각하지마 일로 영주 간가 봤는데 합류하는 명상가 야 무슨 상단이랑 싸워 미친놈이 미쳐 뭐야 얘 생긴건 개쎄 보이는데 생긴건 개쎄 보이는데 생긴건 개쎄 보이는데 아 어 아 아 아 보병이네 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게임을 한 번에 너무 오래하면 체력이 못 버텨더라구요 좀 줄여야겠습니다 4,5시간씩 가니까 에너지가 없어 어 나는 자유야 감제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냥 뺏긴 상태네 이거 한 번 내가 뺏을 수 있나 해볼까 당연히 안 돼 하 128명이야? 모르겠다 그럼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호기가 아니지 지금은 내 포로를 비울 때지 와 600원밖에 안준다고요? 왜요 어 어 이 병원이면 많이 주는거구나 아 배가 불렀다 배가 불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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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업하겠지 아 좁은 다리는 위험한데 끌고 와야되는데 기다려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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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주지 않겠어 놓치지 않겠어 우어아 우아 우아 우어어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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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이 놈아 이 놈아 와 야 예전처럼 달달하지가 않다 전반 못하다 이제 얘네들 헤이 겁나 비싼 너무 구린 아이템이니까 그냥 녹이지 말고 팔아버립시다 34000원 이 성이 어어어어 펜카녹 빨렸어? 와 저거 빨리면 위험한데 여기서 놀아야 되는데 그럼 나 와 이건 위험한데 옥스칼만 안 먹히면 내긴 하는데 저건 좀 위험하지 허그 대기 우리 부대 아 세명 죽었네 아 이런거 잡는데 세명씩 죽어 어우 말도 주네 야 그런거 부수지마 아이씨 뭐야 아아아 펜카녹 뺏기고 화평맺었어 개쓰레기들 개안심에 와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그 파란애들 살아있나요? 아직도 살아있네 합정군맞은 제너라 마냥 성 한두개만 남아있는 것 봐 와 소름 양조가가 나한테 할말이 있다네 아 전쟁을 해야되는데 아 이거 잘됐다 화평맺었을때 이렇게 해서 타면 좋지 다섯팀이나 잡아줘야돼? 더 좋진않은 아 아 작탈잔 아니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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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모여 그거는 수동으로 보내겠습니다 조명만 화이트! 잘들 싸우길 빼네 아 이렇게 보니까 조금 멋있네 얘네들 와우 혜진 늑대몰이 뭐야 저런 것도 있어? 와 얘도 왜이렇게 빨라 대기해도 되는거 아냐? 헉 4명이나 죽네 4명이나 죽네 내가 뭐 얻을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는게 낫겠다 17명은 아 17명도 대기해서 잡으면 안되겠지 17명은 내가 잡아야겠지 17명은 좀 세네 한 50미터부터 데미지가 확 들어올텐데 70미터 50미터부터 여기서 모아 약간 내가 젖이 들어서 오히려 안보인다 홀짓 장수벽 피면서 바로온 유격대 놈들 끝 끝 끝 그냥 끝나 얼마나 누웠지? 아 근데 진짜 도적이 미친듯이 세긴 하다 그냥 그냥 다 온 그냥 그냥 다이예 다이해버렸네 그냥? 어디 보자 자아 야아 도적 괜찮은데 달달한데 좀 쳤다가 싸우자 우리들 늦게 죽었네요? 88명밖에 없어? 죽지마 88명 잡으면서 죽고 난리야 와 너 저 새끼 저거 퀘스트 아직 안 깨졌다 이거지 여기 없을까? 천원 밖에 안줘? 와 진짜 안주는구나 내가 대기해도 천원은 나오는데 이제 슬슬 여기도 그게 되겠다 어 수익이 조금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병사가 많아 병사가 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되게 많이 받아먹네요 이 새끼들 이거 야 근데 이거 슬슬 나와줘야 된다? 없으면 못 깬다? 17일 남았는데? 어? 야 어 없으면 못 깨 다섯 팀은 나와줘야지 숲속 은친처가 저기 있는데 저기 건너편에 있는건가 혹시? 이 위치까지는 근처로 쳐주나? 어이 없는데요? 야야야야야야 어딨어 빨리 빨리 나와봐 야 우리 스타디어랑 전쟁중이었어? 그랬었어? 아 여기 지금 전쟁중이네 우리? 아 나 몰랐어 전쟁 안하고 있는줄 알고 지금 이거 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만 더 잡자 패스트는 깨야되니까 숲속 은친처 근데 어딨냐? 없는걸 잡으라면 어떻게 해? 며칠째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거 잡아도 잡은걸로 쳐줘 둘 한 마리를 둘 둘 셋 셋 넙 셋 셋 넙 넙 넙 넙 넙 넙 넙 공격 돌진 공평주제에 일기토를 뜨자니 묻힌 놈이구만 묻힌 놈이구만 어우 제법이야 겁나 튼튼해 미친놈 미친놈이야 진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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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아 방패가 무적이니 어디서 어이씨 제대로 맞으면 한 방인데 그 한 방이 안 나왔다는게 너무 화나 질 뻔했다는게 너무 화나 남자잡기 혼자서 음 이렇게 좋은거 끼고 있었구나 어어어어어어 안좋았고 포도까지 기록갱신 빠라라바바밤 전쟁하러 가기전에 장비 하나만 사고싶은데 와 너무 좋다 이거 국물 먹을 국물 사고 호로까지 아 6만원 있어야겠지 제대로 내가 장사하려면은 전쟁을 해야겠네 그냥 싶고 어어 언제 언제 화평맺었어 뭐야 여기 살아야겠다 그냥 돈이나 벌어야겠다 캐스트 잘 깼네 괜히 멀리 나갔다가 고생만 할뻔했네 명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저 기족의 메인캐스트도 한번 해야될거 같은데 업무 지금 안하고 있는데 장비나 사죠 다음건 이제 갑바 갑바죠 몇명이야 13명? 갑바만 사면돼 4만원 와 무슨 34야 4만원에 갑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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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바만 사면 내 생각에는 꽤 세진다 펜카녹에서 사야겠는데 펜카녹의 장비가 좋았는데 투구가 혹시 뭐 팔다리별로 다 좋은게 있나 아 근데 펜카녹은 투구도 좋고 팔도 좋았는데 어깨도 여기서 펜카녹을 산거고 여기가 그냥 센거 같다 펜카녹을 놓친건 정말 끔찍한 일이야 와우 속도 105 야 왓다리 왓다리 이거 좋은거 있을거 같은데 이거는 뭐 다른 동료들 주면 되니까 일단 이거 삽시다 와우 겁나 쎄 와우 60이야 뭐가 뭐가 바뀐거야 근데 아 바뀌었구나 많이 바뀌었네 소세지에서 이상한 소세지가 됐네 그 딴거 끼고 있었어? 검사야? 너가 이제부터 스모크웹이다 와 장비 맞췄다 무기만 줘 이제 아 이거 좀 땡긴다 54,000원이면 솔직히 금방 모으거든요 아 근데 85 이하로 해야되는데 나 보너스가 그건데 100이면 보너스 못 받잖아 99고 109 내꺼 124인데 데미지 가끔 안 박혀서 열받긴 한데 저거는 더 잘 들어갈거 같긴 하다 85에서 6 86으로 올라가는 그 무기가 그게 참 탐난단 말이지 지금 나 굉장히 강하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는 번영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캐스트 줄려서 없고 우리 쪽에서 침묵질을 해야겠다 아니면 아예 전성기지로 삼을거면은 이 덩글라리스 같은 데서 침묵질을 하고 뺏은 다음까지 계산을 해서 아 12명 부족해 그럼 마을 가야되네 12명 부족하면 가야지 12명 부족 익숙해지니까 원보다 더 쉬운거 같네요 돈 버는 법도 약간 형식이 다를 뿐이지 돈도 더 잘 벌리고 근데 공방가 사라지는거 아니지? 아 진심 사라지면 안돼 울노와 울분이야 그럼 진짜 극혐이야 아 매일 500원씩 들어오는 것 봐 인생 진짜 대박 저렇게 살아야 된다 진짜 이렇게 평화롭지마 전쟁좀 해 전쟁하려고 이 나라온거야 전쟁좀 해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삐져있는거죠? 나쁜듯 됐나요 쟤한테? 기억이 안나는데 가해자는 기억이 안나거든요 검좀 내나봐 검좀 내나봐 검좀 내나봐 프라벤트 진짜 할거 없네 포도좀 먹어 올리브라 여기 사면 좀 비싸지만 고생했으니까 우리 애들 이정도는 먹여줄 수 있지 끝이 가느다란 양성검 끝이 가느다란 양성검 야 이거 밸런스 좋다 금액도 적절하고 아 나 100이상으로 장비를 해서 써야됐나봐 데미지야 뭐 늘거 아니야? 나중에 숙련도 올라가면은 그 퍽 찍으면은 아 나 이거 취소 못하나? 너무해 취소 한번 해주지 빠꾸도 빠꾸 없는것 봐 어차피 돈은 항상 흑자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그래서 아이템이면 구경이나 해야겠다 어디가서 아이템 살지 무기 사야지 다음꺼는 장비가 너무 많이 완성돼서 굳이 하자면 이거지 야 근데 85짜리는 진짜 없다 85짜리 검은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을것 같거든요 솔직히 85개로도 숙련도도 이제 제법 올라간 편이고 120이나 되죠 아 너무 궁금해 아 다중타격 찍어야겠지 아 솔직히 3.. 3%면 뭐 데미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40.. 40% 올라가는게 진짜 짱이지 저거하면 이제 3마리까지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미지도 3마리까지 나와있고 4%면 작살 아 저거 세겠다 구경이나 하자 전쟁 안나니? 이건 도대체 왜 먹은거니 근데 진심으로다가 왜 먹은거냐 가서 알받게 한거야? 장갑은 30이 제일 난거 같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뭐야 초기화 안되나 내가 찍은거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사서 쓸라구요 오래걸리니까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늦게 시작했거든요 게임을 내가 만들었다가 또 잘 안만들어질까봐 앗살이 그냥 이건 사슬마고 아휴 85짜리 속도인 검을 찾아야되는데 전에 한번 봤는데 애매한 타이밍에 봐서 이쪽 동네는 좀 빠른 검이고 이쪽 동네 한번 가봐야겠네요 저쪽에서 본거 같기도 하고 아 배고프다 어디보자 전쟁 안나니까 너무 한가한데 포도나면 먹자 맛있는거 먹어 돈이야 계속 들어오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참 양손검 파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지 검사님도 양손검이 필요한데 지금 속도가 70인목이라서 너무 느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나마 지금 리치가 기니까 리치빨로 1대1 싸워놓고서 이기고 있긴 한데 어떻게 역시 그정도는 안되지 이 집 팔으면 안좋고 작사래 작살은 좀 보급이 잘되있네요 여기저기서 파네요 한번 여기 가 가볼까 양손검을 파는거는 좀 이제 랜덤일수도 있으니까 아 이제 안되겠다 여기는 방어구는 확실히 이 블란디아 쪽에서 사는게 블란디아인가 블란디아에서 사는게 좋네요 방어구는 방어력에 있어서 한 이 정도가 더 높네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지만 무기인데 빨리빨리 가봐 무기 사야돼 무기 깨알같이 돈 들어오는 것 봐 캐스터도 있네 왕방패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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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기만 있죠 너무 역겹죠 홀을 보니까 안팔거 같은데 여기 로타이 쪽은 양손을 그냥 이날에는 아예 넘어가자 시네오파로 가자 얘네가 그 동양쪽이었으니까 시네오파 를 한번 봐야겠다 시네오파 제국병사였죠 제국병사면은 뭐 기대해보겠어 북부제국이구나 오 이름이 북부제국 여기는 그럼 뭔제국이야 서부제국 오오 이름 외우기 더 쉽게 만들었네 왠지 왠지 여기서 칼나올거 같은데 마제하러 갈까 아아 아아 마제하러 가자 여기 아 니카론으로 가자 니카론 많이 돌아야되니까 전쟁 언제 나지 전쟁 왜이렇게 안나 이게 제일 초조해 내가 왕이면 그냥 시비걸고 싸우면 되는데 전쟁 마악 나다가 정전기가 나가지고 막 조용하고 제일 싫어 다른 나라 평화협정 맺고있네요 스토지아는 진짜 이게 어떻게 부활하려고 자꾸 평화매져 멸망할지 말지 게임 끝날 때까지 멸망 안하는거 아냐 저거를 칠려면은 병사가 많이 필요하니까 병사가 많이 필요하니까 에이 이건 아니지 헬카르트가 골..뭐? 군대를 왜 소집해? 우리..우리쪽 애가 아닌가? 전쟁이 안 왔는데 펜카녹 꺼놓자 아 펜카녹 펜카녹 켜놓자 펜카녹은 나의 마음의 고향이니까 아아 검 좀 팔아봐 갈고리 도끼 그딴거 팔지말고 진짜 너무 역겨워 검은 역시 저쪽인가? 창 좀 맞추기 힘든데 리치는 너무 좋은데 못 맞추겠어 저거 봉에 맞아 어어 구원이면은 괜찮죠? 아아 진짜 저쪽 칼 사야돼? 아 너무 싫은데 너무..너무 싫음 어 내가 봤던 85짜리 칼은 뭐였어 그럼 대체? 딱 어느 도시에서 살 수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한 5만원 했던거 같은데 와 이게 뭐야 내가 낀게 더 세 보인다 단손무기만 팔어 어 이게 얘네쪽인가 설마 와 육백원씩 들어오는 것 봐 와 근데 유지비도 많이 드는데 천원 버는거네 공방으로 가문 레벨도 낮은데 훌륭하다 훌륭해 도자기가 숨은 명소였어 도자기가 그렇게 잘나갈 줄이야 도자기는 도자기는 부르는게 값이지 악탈자 짱마눔 오! 너희였냐? 워레이저 85 이한 없다 7만원이나 해 오 괜찮은데? 너희가 대검을 써? 안어울리는데 항복 아니면 죽음뿐이다 여기좀 뒤져봐야겠네요 85짜리를 좀 발견해야 겠습니다 돈도 좀 쟁여놔야되고 내 생각에 한 6만원 있으면 넉넉하게 구할수 있을것 같다 양손무기 주머니에 칼 겁나 많은것 봐 던질거 아 두번이구나 세개를 장착했는데 겹치는게 있나보네요 선물이다아 아 이거 바위구나 와 택도 없네 포물선 아이고 돌 맞았다 아 얘들아 나와봐 나 지나가야지 와 나 이렇게 이렇게 차려입고도 저 데미지를 받아줘야돼? 이렇게 입고도 18 데미지가 들어온다고? 개오바인데 진짜 아야 제대로 때린적이 한 번이 없네 하하하하 400원 흐흐흐흐흐흐 över 아.. 너 언제 상승할래? 아.. 이거 좀 오래 쉬어가면서 올려야겠다 24야 24 개찐따야 이거 찍으면 뭐가 올라가나 근데? 검사야 포인트 남았지 너 대장수술 이거밖에 안돼? 원목 두개로 세개의 수술을 생산한다고 미쳤네? 어? 이러면 안되는거 아냐? 이러면 돈이 엄청 들어오잖아 상종중지잖아 어? 어 이러면 수술이 지금 두배가격 아닌가요? 원목에? 세개에 나오면 세배로 나온다는거 아냐 그럼 원목만 사서 팔아도 수술만으로 팔아도 엄청 비싸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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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활력 상승도 붙어있네 역시 검사는 대장 장애 기술도 써야된다 너무 외지라서 좀 짜증난다 전쟁 안하니까 진짜 할 거 없죠? 일단 시간을 버리고 있죠? 물고기 좀 먹자 오랜만에 8호 발라크핸드 야 근데 진짜 무기 구할라면 여기까지 건너와야 돼? 얘네 거 한번 볼까? 얘네는 도끼 팔 거 같은데 얘는 노르드 쪽 아닌가? 와 퀘스트 겁나 많아 밀려꾼 부대 깨야지 율리안으로 가라 알았네 율리안으로 율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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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 빠바바 빠바바 밤에 나사는다고 그랬었나? 황상이 꺼린단 말이야 가자! 몇 명이냐 21명의 공수! 알아서 잡아 내 캐릭터 많이 쎄졌다 와 나 깎기 싫어 그냥 너희가 잡아 알아서 잡고 들고 가 어 겁나 안전한? 으흐흐흐 키로사 뻗는 것 봐 가봤냐? 빨리 잡아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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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우리 애들 강해졌구만 또 매력이 또 올라갔습니다 매력남이 됐어요 여기 기족한테 메인캐스트 깨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네 여기서 히든 폰도 히든 핸드로 올라갔고요 검사는 맞아 뒤졌고요 히든 핸드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그러면은 나는 오르톤 걸어들어가서 칼을 봐야겠다 어차피 칼이 여기가 나오긴 하니까 어 칼자 맛있겠다 야 이러고 있다가 전쟁 나진 않겠지 여기서? 에이 그건 상도석 없는거지 저리해 저리해 청소시간이다 나도 좀 잡아야겠다 숙련도 올릴게 아 숙련도 언제 올려 너무 잘 도망가 이거 도망가는거 없애줘야돼 너무 노잼인데 저것때매 도망만 안가면 진짜 숙련도 벌써 지금 한 200은 찍었어 진짜 200 넘게 찍었어 진짜 220, 20, 30은 찍었겠다 막, 막 쳐야될 시기에 한 대 딱 치면은 다 도망가버려 너무 긁경 다 도망가 미친놈들이 어디까지 도망가 미친놈들이 어디까지 가 겁나 못 던져 아 아 겁나 빨라 얘네 뭐야 아이고 천원이나 줍네 에이 에이 별로다 비싼게 없네 다 팔아 천천히 올리는 걸로 하고 아 초원도적 55명 와 저거는 나도 시컵하겠는데 도적은 진짜 순수하게 자기네 병중만 갖고 나오니까 오히려 더 센 것 같다? 영주보다 초음 막 열아홉 말이여? 살까? 무역으로 쓰자 와 38000짜리 망패 속도 82에 체력 580? 와 저 정도면은 그냥 안 깨지겠는데 방패가? 방패 무기로 깰 수 있나? 내가 그나마 무거운 쪽을 찍어서 오히려 깨질 것 같기도 하고 할 거면 워레이저급 마기를 무기를 껴야되네 아이 분명히 85 이하쯤에 걸쳐진 게 있었는데 다 팔아 귀찮아 그냥 숱도 팔고 원목도 좀 팔고 아하하하 아 아직도 없냐? 아 조루 좆네 좆네 힘없어 항상 힘없어 아칼라트 가봐 우리 쪽에서 검사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혹시 양손검 쓸 그 사람들이면은 저거 하는 게 낫겠네요 100 이상으로 가는 거 100 이상의 효율이 떨어지긴 해도 막당한 마땅한 게 없네 그냥 알 그대로 보기도 없어 실망이야 오도크 오도크 마 오도크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 쪽으로 돌아가자 우리 쪽에서 말을 비싸게 사니까 말이나 팔도록 하죠 사막을 안 들리고 샀지만 사막마가 확실히 돈이 많이 남긴 하네 그렇게 보면 그래도 뭐 파는 거 자체가 약간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많이 팔면 좀 애매해지니까 가봐 빨리 좀 가자 빠른 이동한 거 맞냐? 왜 이렇게 느리냐? 전쟁 언제 나냐? 이게 일을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자고 와도 되겠어? 하핳핳 겁나 느린 것 봐 애초에 90명이면은 모험자가 덤빌 것 같진 않고 전쟁이나 나야 되는데 전쟁 좀 하자 아 전쟁 왜 이렇게 안 하냐 아까 우리 동네에서 말을 뭐 500원에 사고 그러던데 상단도 그렇게 상단은 말이 많아서 그렇게 안 살려나? 뭐야? 뭐가 떨어지는 거야? 아아 영향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렇구나 전쟁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빨리 가자 자 라게타부터 거래 들어가자 펜카녹이 너무 좋다 여러 의미로 장비 잘 나오지 무역도 아이 그 공방도 괜찮지 혜자도시네 아 물론 이제 공방을 지금 옥스칼에서 더 뽑아먹고 있긴 한데 왠지 아 돈 벌어야 돼 전쟁 좀 해 아 전쟁이 안 나 우어어 아 뭐 찌꺼기들이잖아 아 근데 산적기지는 왜 추가 병사가 안 나오니? 추가병에다가 나와야지 내가 이걸 다 잡을텐데 추가병이 안나오니 뾰따따따따따따 와오오 말부터 처분하고요 말이 너무 많아서 우리 느려졌으니까 이러면 안되는데 말 너무 많은데 상단없니 상단? 옥스칼에서 팔아야겠다고 저 별로 가격 안오르네 일로 가야겠지? 옥스할로 가야겠지 그냥 바로 전쟁 열심히 해서 다음 목표는 칼을 사겠습니다 근데 가문이 좀 올라가야지 내가 좀 나란을 하겠다 반란 일으키는 것도 부작정 해버리면은 뒷감동 못할거하다 내가 야 상단 웃기지마 상단 이리와 아이씨 아이씨 상단 여기도 있었는데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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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를 하고 싶소 3억마를 팔자 3억마를 팔자 80 90 거슬리니까 조락말 같은거 팔아 그럼 지금 84 95 어느정도면 되죠? 만원 주네요 만원 만원은 못봤네 14,000원 거래기술 상승 야 좋은데 상단아 또 있니? 이건 뭐 그냥 말장사를 해도 되겠다 전쟁을 안하고 전쟁보다 많이 주잖아 만 3만원 하지만 전쟁을 해야지 우리 애들이 세지겠죠? 전쟁하자 일로가자 일로 여기가 가까워서 싸울 것 같다 5만원만 모아서 와야겠어 5,6만원만 지금 지금 만원짜리 무기 쓰고 있는데 반드시 7만원 가까이 되는 무기를 구해서 그 힘을 봐야겠어 7배의 금액의 차이를 아 너무 지금 쓰레기구 쇼필 쓰고 있거든요? 아마 싸다 돼지는 이정도면은 괜찮으니까 암화를 좀 사두자 아 9원이면 안사 아 그냥 조금만 사야되나? 귀찮은데 전쟁이나 하자 오래 싸울 것 같으니까 식량 좀 사고 아 이정도면 금액이 좀 나쁘지 않죠? 어지간해선 이기겠는데 병질이 나쁘지 않아서 아 나쁘네? 아 이거 저 한번에 끄는 방법 없나? 귀찮은데 별로 나 저런거 보고 행동하는 성격도 아닌데 참 끄는 법이 없단 말인가? 자유인 여기는 여기가 아니다 여기 여기가 전투존이 아니다 라게타인가 보다 와 속먹을라고? 얘네 너무 배불 배불리는데 나중에 반란 이렇게 해서 나 이거 한번에 가겠는데 이러다가 일단 풀창비 맞춰야돼 아 나 그것도 안하고 있네 지금 동료도 안구하고 있네 한자리 남았는데 빨리 동료 구해야지 그 동료가 그 동료가 아이고 ㅈㄴ 세게 나오네 400명 안되죠? 산적 99명은 뭐야? 아 영주가 더 많이 주지만 이러면 산적 잡아봐야지 산적이면 나랑 호각이겠는데 거의 기병 11마리야 영주군보다 많아 야 300위에서 시작하네 11마리이면은 창병들이 힘내줘야 됩니다 아 궁기병이야? 궁기병이면 힘든데? 많이 아차 많아 모여 어차피 보병전 안할거면은 네네랑 싸우는게 맞지 모여 모여 얘들아 창 있는거 맞지 너희들 창 휘두르고 있는거 맞지? 잡은거 맞지? 한명 잡았어 한명? 어? 야 보병이 돌격해야지 뭐하니 아 그렇게 끊어지면 안되는데 병질로 이기겠지 설마 이걸 치겠어 나 본드랑 물리쳐야겠다 아 잠깐만 잠깐만 지냐? 어? 아 겁나 때리기 힘들어 아 무슨 150에서 2가 왔다갔다해 위치 살짝 바뀐다고 와 이거 피터지게 싸웠네 얘들 진짜 본드랑 보이셨어야 되는데 내가 어우 야야야야야 나 납치해 가는 수준인데? 그렇지 훅 말해주는 비에는 숙련도 안오르나? 와 우리 반 넘게 당했어 어어어어 너무 웃겨 말 아 스물일곱명 죽었어 대박 산적한테 영주보다 더 강해 영주보다 더 강해 진짜 영주가 너무 약해 하하하하 영주가 약해 영주가 드래기 쉐키들 왜 안 끝나 한명 남았다고 안 끝나는거야? 역중에서 올거 같은데 와... 엄청난 혈투였다 와 병사 엄청 줄었어 전쟁 못할 수준까지 줄었어 큰일났어 너무 야빴어 내가 본대에 달려가서 숙련도를 올렸어야 했는데 대충 잡아서도 이득 보겠지 생각했는데 와... 난 그래도 상위병종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저건 하지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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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으로 가서 징집해야 되는데 블런디아를 방패는 안되겠습니다 양손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실 방패를 들고 화를 막으면서 가면 좋긴 한데 귀찮네요 딱 이유가 있는건 아니고 귀찮네요 아... 와 너 대체 무기가 얼마짜리를 준거야? 이것만 사가 아 여기서부터도 물론 이제 나오나? 석궁병이 아무리 봐도 석궁병이 그게 아니야 와 티어 높은거 주네? 이거 일반 제국병은 빼자 블런디아 상위병사로 다 징집해왔야겠다 전쟁은 아... 전쟁... 전쟁하라고 갔다가 전쟁은커녕 엄한 데서 얻어맞고 왔어 개안심 왜 6천원이라죠? 대체 뭘... 어 진짜 많이 얻었구나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6천원까지 나올정도야? 어 6천원 나올정도구나 어 진짜 많이 줬네 산적 산적이 준게 아닌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 4만6천원이야 어 근데 이 정도면은 병사 버려가면서 싸울만 했다 따두두 따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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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명당하고 아주 지랄병 났죠? 연병하죠 막 지금 이럴때도 차분하게 내 병사만 모아야지 18명만 더 모아서 자꾸 뭐가 레벨업하고 있는거 같은데? 아 나 좀있으면 레벨업한다 근데 레벨업해도 뭐가 좀 그게 없어 레벨업하는 즐거운게 없어 흐흫 이건 조금 이제 좀 맞춰줘야돼 이거 레벨업할때마다 즐거워야되는데 사실 원에서는 솔직히 별로 세지는거 아니잖아요? 레벨업해도? 뭐야 왜? 나한테 막 2M병해제 근데도 약간 이제 뭐 하나 찍으면서 약간 쌓아올리는 맛이 있는데 탑을 쌓아올리는 맛 약간 그게 없다 따두두 밥도 많고 사기도 충분하고 병사 관리하기도 괜찮네 됐다 이제 가면 된다 일반병사도 겁나 세기때매 이 투에서는 갑니다 아이 무기좀 보호 갈고 그랬나? 일단 저렇게 가자 아니면은 라게타로 가자 서부 서부 서부제국 혼내줘야겠어 가서 6만원을 만들어서 무기 해체하려면 스테미너가 있었는데 스테미너가 지금 없어요 다 해체했어요 다른 필터는 귀찮아서 안할라구요 그냥 검사만 좀 올려줄라구요 어차피 그렇게 안해도 돈이야 뭐 금방 쌓이니까 한적 겁나 많아 미친동네 여기 한적 뭐 56명 저렇게 있어 어 저거 잡혀죽었다 저건 끝났다 이 동네 회복이 안될거 같은데 생각에는 저런식이면은 이 동네에서 싸워야되는데 ㅋㅋㅋㅋ 저러면은 답 없지 60자리가 돌출되서 대병사 합류하기 전에 내가 끊어주는거 아니면은 여기 오는 애들 다 잡아먹힐텐데 얘도 얘도 저기 가면 죽죠 사지죠 저기는 나이버 말이 90마리가 있으니까 95마리가 있으니까 안정적인데 얘들아 모여라 어우 진짜 멋있어진거 같다 내 캐릭터 원에서 그 꿀투구 날개다 뭐지 윙 윙 무슨 헬름이었나 윙드 헬름이었나 그거랑 그 코트 입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팡금이잖아요 그 위가 팡금은 잘 안나오니까 코트 대충 입고 게임하잖아요 딱 그 수준인데 지금 디자인은 뭘 쏘졌어? 강아지 있어 투에는 그 윙 헬름이 없나보다 저거 요도꺼였잖아 아 너무 약해 아 칼로 좀 붙어서 싸워야돼 끝에 맞추는거 너무 고난이도야 나무꾼이야 나무꾼 나무 아 아 야 이거 필요없는데 아 됐어 가져가 이제는 올려야되는데 올리라고 표지도 안뜨죠 파이크병 올려봐야겠다 파이크병 그냥 불지어는 그냥 주운거고 파이크병을 쓰고싶은데 파이크병이 잘 잡을거 같은데 걔네들 아 5만원이다 동료들 희생하면서 본인 방어꾼만 좋아짐 이게 다 강자존입니다 약한 동료들은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래로부터 올라가야겠다 너무 위험하다 위에는 작은 애가 하나 있어서 힘을 가진 자만이 아잇 따져도 칩이니? 하.. 개슬먹구 어디보자 좋은 무기 없냐? 에이씨 쌍놈의꺼 투구는 썸네일 찍을 때까지 바꾸지 말아야지 여기 말이 좀 싸다 여기 이 말 사서 저쪽에 팔아도 괜찮게 받겠는데 하하 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펴네 짜자자자자 흠 올라가야겠구만 아 나 포로 팔았나? 팔았겠지? 안 팔았으면 말고 어어어어어어어 뭐?? 뭐??? 야 메인 실패할 수도 있어? 야 하나 남았는데 나 메인 아 메인 나 메인 무한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아 나 메인은 그냥 영원히 깨는건줄 알았는데 아니요 시간제한 있는거였어? 야 왜 무슨 841일에서 시간 제한이 끝나 아 혹시 귀족이 죽었나? 참수당했나? 모르겠다 에피크로테아에 가야돼? 두 개나 줘요 아르자고스랑 이스티아나 에피크로테아 아 아 아 아 아 적국 수도인데?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신병 40명 공병 10명 공병 10명이면 내가 질 수도 있겠다 기병이 지금 몇 명이지? 기병 없죠? 기병 없으면 이기지 에 에 에 한 명 있네 에피테스랑 아마 뭐 장군도 기병이겠죠 이기지 않을까? 본대 부딪히면은? 병질이 꽤 괜찮기 때문에 수도 우리가 더 많고 약간 얘 병질이 너무 낮아서 붙는 겁니다 원래 이정도면 안 붙는 주이기 때문에 재수없게 한 30명 늘러붙었다가 묻힐 수도 있으니까 어디 공덕 10시야 상대 13명이야? 야 우리가 가자 자 X댔다 방패벽은 안 하는게 낫긴다 창벽이 많으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저거 고지된 데 내가? 일로 갈지 돌아갈지인데 일로 와봐 일단 기병은 무조건 창으로 잡을거고 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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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뒤로 붙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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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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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안 죽으면 돼? 기병 무시하고 달라붙어야지 본대 얘는 창으로 찔러 죽여라 인간적으로 파이크병도 있는데 본대만 부딪치면 된다 본대만 본대 부딪치고 궁병 안 잡으면 궁병 카이팅으로 죽으니까 야 빨리 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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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뭐해 궁병 무시하고 본대나 때리잖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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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진짜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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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본대 본대 분열 이제 기병 무시하고 궁병만 잡으면 되죠 이거? 이게 아니라 기병 무시해 기병 무시 이런걸 알아서 잡아주고 너희가 나 시키지 말고 잡아 아야야야야 인간 아야야야야 이거 야야야야야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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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 가까워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난 내 마음도 즐길 겁니다 이 게임 이겼으면 됐어 난 맞았지만 놓아주겠어 200원 갖고 있던 거 진짜 너무 역겹지만 놓아주겠네 병사 많길래 돈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너무 역겹죠 포로 60명이구요 징지병만 빼면 되겠다 와 이래도 부족해? 신병을 빼면 되는데 신병 다 빼잖아 어차피 돈 될 거 같지도 않다 어 괜찮게 먹었네요 라게타 뺏겼고 어 라게타가 핫존이네 이러면? 좋지 좋지 야아 돌아가고 싶은데 이정도 돈이면은? 근데 이제 포로는 별 돈이 안된다 진짜 원에선 포로가 짱이었는데 부대 꽤 많이 죽어서 70..84 징집.. 징집해야겠다 징집해야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연전하게 될지도 모르고 이건 조금 역겹네요 옛날에 수술 때문에 막 백날 싸워도 안죽고 이랬는데 얘들 다 이건 잡아야지 이 금액이면은 칼 사와도 되겠다? 가서 좀 사오죠 속도 100 이하로 100이면 너무 억울하니까 아 85 이하인 검을 전에 봤을 때 좀 어떻게 구해놨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했어 우리 검사도 85 이하거든요 그럼 내가 100 이상을 썼어야 되는데 아 그 눈앞에 보이는 이득에 못 이겨가지고 우책을 해버렸네 지금 또 모르지 또 85 이하의 길이고 강한 검 나와서 한번 휘둘러서 막 3명씩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3명도 몇번이 배봤기 때문에 아 이게 여기서 이렇게 싹 다 배져야돼 이러니까 맞추기 힘들잖아 이렇게 이렇게 영향력 2.8 명향력 지금 100 100 넣으면 얼마나 좋은거지 음 사실 워밴드는 많이 안쳐준다기보단 장비를 잘 안가져갔죠 인벤토리를 너무 다 많이 차지하니까 이거는 이제 뭐 솔직히 제한이 없으니까 무게로 바뀌었죠 너무 좋네요 지금 옛날에는 이제 해적 장비 몇개만 비싼거 몇개만 들고 갔는데 귀찮아서 그냥 막 쓸어담아가지고 갖다 팔면되니까 지금은 거의 뭐 펜카녹좀 빼 펜카녹 가지도않는데 라게타를 찍어놔야죠 오히려 저기 전쟁할거면 헤엑 깜짝이야 아 지금 피터지게 싸운다 우리쪽도 와 무겁죠 왜 저렇게 많아졌어 이거 한번 망하면 이제 답이 없겠는데 와 이건 사야지 이거 7원까지 올라가는데 동물 좀 사고 아이씨 장갑 살거면 장갑은 3만짜리로 이것도 뭐 시간 자리는거 아니죠 아 가면 되겠지 나중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잔 아 나 징짐 안했네 여기 두자리 어떻게 아큘란쪽으로 가서 아이템을 봐야겠죠 검사는게 필요하니까 일단은 검을 좀 구해보고 영주군으로 가겠습니다 가능하면 좀 좋은걸 팔았으면 좋겠네요 속도 86이어도 산다 진짜로 불안한게 86자리가 퍽을 찍어서 86이 된건지 원래 86이었는지 숙련도 영역은 안 받겠지 아이 필요할때는 없어 멧돼지 두마리정도는 뭐 나쁘지않고만 아 원목 비싸게 받네 아아 이거 좀 쳐줘야되나봐 제대로 쳐줘야되나봐 아 이정도만 데리고 다녀도 되겠다 이 2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게 기병 기병을 한번 창병들로 발라보고 싶거든요 이게 진정한 로망 아니겠습니까 저기 왜 찍혀있는거에요 마루 저거는 이렇게 가면 안돼 어디가는거야 칼 사러 간다고 그러고 어딜 가는거야 지금 숙련도 120 몇이야 122 멀었어 멀었어 이거 두 배여도 멀었어 세 배는 돼야돼 그래야지 진짜 무쌍 각이다 방어력도 낮기때메 압도적인 진짜 화력으로 아 이거 사야되나 저 30 넘는거 본적 없거든요 디자인은 좀 구리긴 하죠 또 몰라 또 내가 재수가 없어서 안나온거고 알고보니까 한티어도 높은거 있어 막 32짜리 있고 이러면 미치거든 저 사람 펜카녹은 지금 전쟁상태가 아닙니다 쟤네꺼에요 적들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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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62,000원 어 서부제국 지금 미친듯이 날뛰고 있는데 여기까지 밀고 들어오면은 내가 금액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옥스알까지 봤는데 없으면은 옥스알이랑 펜카노프가 없으면은 장갑이랑 사야겠다 돌아가서 100 넘는건 억울해서 못사고 속도 100짜리는 턱이 다르니까 아 검 좀 줘봐 아 진짜 아 진짜 개치사하네 진짜 돈은 있는데 무기를 안파네 약탈 이것도 하던데요 근데 뭐 심한지 까지 비교를 해봐야 알겠네요 그것까지는 만든 사람들이 아는거기 때문에 그럼 그 정도 되면은 병사가 지금 딱 풀이네 왜 뜨는거야 약탈주야 처분해야겠다 뭐야 뭐야 야 잠깐만 메인캐스트 이렇게 빨리 끝나? 이거 뭐 버그 같은데? 얘네가 의뢰를 했대 난 만난적이 없는데 흫 은신처를 찾으래 절로 가래 깨야겠다 이거 계속 뭔가 갱신된다 자유롭게 살라 그러는데 왜 자꾸 동생을 구하라 그러는거야 아 아 씹 검이 없어 아 잠깐만 일로 돌아가자 그러면 아 검 좀 팔지 아이씨 어서든 7만원이라 못살텐데 사고싶기도 좀 애매한데 좀 사실 90대인가 낫지 를 거면은 보너스 못 받는 와 안오굴하라고 99에 막아놨어 어썸하다 어썸해 이 길이 보자 와 이건 너무 좋다 이거는 만원을 구해서 써야겠는데? 지금 말이 지금 80, 90, 100 말을 좀 팔아야겠네 86 96 아 근데 이렇게 파는건 좀 오바지 상황말은 좀 회수합시다 100까지 처분하고 워레이저를 삽시다 제일 비싼 거미니까 나랑 이제 상승도 안맞물리고 은신처로 가서 은신처나 설죠 메인 깨면 돈을 좀 어느정도 주겠지 만원은 주겠지 뭐야 이게 깃발조각 찾으라고? 깃발조각은 깃발조각이야 애초에 나 적국이라서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여기다가 띄워놓은 거 자체가 너무 화나네 진짜 하핰 동생은 잊어 잘 컸겠지 깃발조각이라는거 나오는거 보니까 동생이 살아있어 살아있으면 잘 살고 있겠지 이런 근데 살아있으면은 괜히 가서 건드렸다가 고름 터지는거거든요 쟤들은 이렇게 생각할거에요 적들이 와서 도족들이 와서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여서 나도 죽은줄 알거야 악에 맞춰 살고 있을텐데 잘 갑자기 의지할 공간이 생기지 내가 딱 가면은 영주인 내가 가면 나는 쟤네를 거두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아이고야 왜그래 왜 때려 왜 때려 이씨 다 잡은거 같은데 나 진짜 슴슬해지긴 했다 제대로 맞은거 같은데 별로 안달았네요 꽤 세진거 같은데 무기만 바꾸면 진짜 한 두배는 세질거 같다 저 워소드하면은 속도가 훨씬 세지니까 이거는 다구로 쳐가지고 제 죽겠습니다 나 이 무기로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 근데 원래 이게 약간 솔직히 양손 무기가 말이 양손 무기지 글레이브 스타일이거든요 이런건 컴퓨터가 잘 가르기 때문에 검사한테 줘야겠어 검사가 검 쓸 일은 없을거야 나만 써야돼 와 강도 달력이 100이야? 미친 강도네 어이구 잘준다 아이템 두번째 깃발조각을 찾았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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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자자자잔 짜자자자잔 짜구르 짜자쫌 아싸 900원 이런식이면 나쁘지 않죠 이제 9천원정도만 모으면 되니까 한적 잡자 아 일단 일단 저거 처리하고 오자 괜히 또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깃발조각을 모았고 아 저것도 이제 모으면 된다 전쟁 여기 안났죠 아 나 오는길에 전쟁나가지고 나 몰아죽이면 진짜 피 눈물이야 아 메인캐스트는 그냥 자유롭게 둬야지 솔직히 내 동생들인데 나보다 먼저 늙어 죽겠어? 안 죽일라 그러면 영원히 안 죽일 수도 있지 왜 동생을 찾아야 되는 거야 나도 동생이 있잖아 멀쩡한 동생이 걔가 찾겠지 아 참 이해가 안돼요 난 이렇게 지금 내 부하들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 가문을 나는 가문을 지금 되살리는게 나의 목적이고 내 동생은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게 목적이잖아 나한테 의지하지 말아야지 나는 가문을 되살리고 있는데 지금 명성을 쌓고 있는데 고거 동생 몇 명 못찾아가지고 아까 나한테 와가지고 의지를 해? 돌멩이를 검사 잘 싸운다? 아 아 야 야 근데 이렇게 센 거에 맞는데 한 방에 안 죽는거지 너무하네 가끔 150 데미지 뜨는게 너무 열받어 150 데미지 떠서 죽을만한 무기인데 한 2 데미지 뜨면서 경직도 안 걸려서 날 때린다는게 너무 화나 여기 적이 없는게 더 화나 여기 적이 없는게 더 화나 병사가 90명인데 8명만 들어온것도 너무하나 와 저거 맞고 한 방에 뻗는것도 너무하나 코앞에서 던졌는데 저거 맞고 나도 죽겠는데 재밌니까 이거 메인이라서 죽으면 안되겠지? 아 어? 어? 다 잡았네? 따락이 있는데 얘네가 먼저 가야지 적이 어딘지 보입니다 나는 적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붙을 필요가 없죠 아 알아서 했죠 대장님이 나설 짬이 아니지? 어 괜히 이러다가 눈만 초창맞고 가버리면은 열어있는거 가버리거든요? 자 깃발조각 빨리 주워와 아 나 기병 싫은데 아 얜 또 이제 바타니안이야 와 잘 주는데 어 야 뭐야 방금 뭐 뜨지 않았어 퀘스트? 이거 좀 어거진거 같다? 너냐? 아이씨 지랄한다 어이가 없네 발차기 피해량 증가한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와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부대 능력치면 얘네 다 올라가는거 아니야? 달리기 누가 자래? 방랑자 방랑을 하는 놈이 달리기를 못하냐? 미친새끼 아냐? 아 검사도 저거 달리기 찍어줘야 되는데 검사 뭐 당연히 찍혀있겠지 아 이건 이거 125 아 이건 좀 중요한데 2%면은 얘네 다 하면은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거 아니야? 다섯 명이니까 굳이 저거 안 사라지는거 같다? 아 나 진짜 사지에다가 쳐넣는 나를 굳이 여기까지 쳐넣을 이유가 없을텐데 와 라게타를 먹었네 라게타에서 전쟁갈려고 각재고 있었는데 캐스터 없네? 가문 재건했고 저 이 게임 10년이나 했어요? 아 나 10년이나 했어? 지랄하지마 10년 안했어 800이랬어 800이면 2년이잖아 미친게임이네? 무슨 10년이야 내 가족은 내가 만든다 새로 옛 가족은 잊었다 5000원만 내놔 봐 5000원만 내놔 5일 기다리면 5000원 들어올거 같은데 아 여기서 산적을 하나 주어 그렇지 완벽하지 말하는대로 이뤄지지 병사들을 돈으로 바꾼다 자 치우라오 와 군기병 7명 미쳤구요 영주보다 강하구요 산적의 왕이 되서 산적들 끌고다니면 나라도 먹겠다 하하하 산적들 왜 이렇게 센냐 하하하 와 멍청하게 활 쏠라다가 나무에 부딪친 것 봐 저런 녀석들한테 활 맞아 죽는게 얼마나 끔찍할까 돈 대면 부수면 무조건 이기죠 볼 것도 없죠 돌멩이 던지는거 너무 험어스럽고 야 구하들은 빨개 벗고 돌멩이 던지는데 산적 구멍만 말타고 군비병인거야? 아 뭐야 이 병 빨리 죽여 야 파이크병에 창병에 창병이 몇 명인데 저걸 못죽여? 붙으면 무조건 이겨야지 내가 참수해야겠어 대검으로 바꾸면은 기병 못잡겠다 위치 짧아가지고 그렇지 징지병 따위는 죽은 상관없어 빨리 빨리 불러와 몸으로 막아 아유 잘 찌르고 야 잘 싸우는데? 보통은 없네요 우리 창기병들 어차피 준게 좀 변변치 않다 돈은 좀 많이 준거 같네 나 어디였지 마루나서 여기였나요? 어디서 샀지? 펜카로 어디서 샀지? 아 여기서 샀지 덩글러 저거 일단 여기 처분하고 좋은거 없냐? 혀 erhö yoga Ivy s 85에서 보내셔서 86개 된거죠? 어 그런 걸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날 화나게 할 리가 없어 왜냐면 85인데? 아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데 85에서 보너스를 받아서 86이 된다는 게 보너스점이 다 계산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양손 클리버 좀 쳐보자 나같은 사람 분명히 있어 양손 클리버 배너로드 양손 클리버 보너스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이게 아냐 안 받았어도 받았다고 생각하고 쓰면 돼 그럼 되지 그럼 되잖아 받은 거야 예외 없어 이제 먼저 팔았어야 되는데 에이씨 병신 헤엥 몇 개가 나온 거야? 흫 자아 검사야 그건 이제 놓아줘라 볼까? 오... 이거 산적 아니냐? 하... 어어 아니요 시험타 좀 쳐보게 다 들이... 들이와 봐 들어와 들어와 우리 부대 몇 명이죠? 80 90 90 90명이네 90명이면은 영주군이랑 싸울 수 있지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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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이 다른데? 자자자 너는 기병 노리고 와 이거 완전 황건적이잖아 흉노야 흉노 흫 견융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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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야야야야 투창은 아니잖아 돌멩이만 던지던 놈들이 왜 투창을 던져 야야야 히ifi 미친 게임이야 미친 게임이야 저 4시간 했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그래도 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장비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국가를 조국을 정했기 때문에 반란만 일으키면 되거든요 병사도 됐고 내 생각에는 조금 더 하면서 좀 병지를 올려놔야지 안정적인 국가 반란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방패는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들더라 나중에 들게요 투창에 많이 죽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방패 있었어도 방패 들고 수업하다 많이 죽었을 거예요 퍼피였기 때문에 아 제국 꺼지고 아 여기서 더러운 제국병들이 와 와 묻힌 놈들 공성하는 것 봐 약탈자지 나 약탈자 돌멩이 이제 마저도 안 아프지 않을까? 짬밥이 있는데 야! 오른 거 있냐? 많이 올랐네 오르면서 안 오는 척한 거 개극혐 음 야! 딱대 30명 30명 베이 간다 체력 체력 얼마나 있죠? 50% 50%면 충분하지 딱대기 하고 있어 간다 하아 느린 거 같지 근데? 아 이거 86이지? 맞다 86이면 엄청 느린 거잖아? 다른 무기는 15% 더 빠른데 그럼 숙련도가 높아도 의미가 없네 맞춰야 되네 무조건 자 쟤네가 나보다 빠르지는 않겠지 쟤는 약탈자인데 그래도 한순무기라 빠를 거 같긴 한데 아 지랄마 아 지랄마 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그 타이밍에 맞추면 어떡하니 으이씨 어우 그렇지 그렇지 아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유 재밌었다 아유 재밌었다 아유 재밌었다 아유 병서들 붙이고 옆에서 칼질 할 때나 써야겠어 아유 돌멩이 보다 약하네 잘 싸웠다 얘들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진 않겠지만 무처미 썸네일 찍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나도 편하게 썸네일 찍기 오늘의 주인공 주인공에는 그냥 평생의 주인공이지 요렇게 변했거든요 이거 잘 찍어야 돼요 이게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이제 클로즈업에서 찍어주고 나중에 썸네일 할 때 좀 땡겨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세 장 찍어주고요 아 자 오늘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내일 이어서 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